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분들처럼 한 10시간씩은 못하더라도 야금야금 하는데 내가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건지 너무 느린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분량을 좀 해보도록 하죠. 무슨 악마를 찾아서 목을 잘라서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봅니다. 칼쓰는 애가 한 명뿐이라 목을 자를 수 있나? 칼쓰는 친구 한 명뿐인데 우리 레이점 혼자뿐인데 자 해봅시다 글쎄요 어떤 느낌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는 퀘스트를 봐야겠네 오늘은 언더다크도 갈 생각이 때문에 잘 풀려야 될 텐데 처음 접하는 장르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 진짜 19시간이나 했어 미쳤어 자 로딩은 좀 걸리기 때문에 기다립시다 그러게요 디아블로 샀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로딩이 좀 걸려 이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작하면 로딩이 꽤 걸리더라 맵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깨져서 나와요 로딩이 좀 느려 맵 집이 막 뻥 뚫렸네 뻥 뚫렸어 제가 다른 퀘스트를 다 먼저 하고 와가지고 여기를 좀 늦게 온 편이라 일단 생존자를 찾으라는 거지 어 뭐야 여기 있네 웨이포인트 예수 닮은 마법사요 어 제 기억으로는 이 게이를 여기쯤에서 만났거든 여기쯤에서 만난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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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만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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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 절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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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괜찮은 조합이야? 내가 받으러 바꾸길 잘했나? 받으러 바꾸길 잘했네 아 근데 레인저예요 레인저 바꿨어 로그가 제가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서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사용을 못하겠더라구요 얘를 그니까 다른 분들은 다 다른 거 쓰는데 다 도적 쓰시는데 나만 좀 이게 숙련이 안 돼서 그런가 처음 하는 장르라서 그런가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전 지금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왜 길 막혀 있는 거지 그럼 냉해야도 돼 아니야 그래도 나 나름 꾸역꾸역 잘 잘 하고 있어 나쁘게 보지 말라고 나 나름 꾸역 꾸역 잘 하고 있다고 보자 아 그거 저번에 악마 사냥 여기였지? 악마를 찾기로 동의했다 지하실을 찾자 지하실을 찾으라고? 여기서 지하실을 찾으라고? 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여기 해치 있네 아 아 위에가 최신 로그라고? 강영술의 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어? 그림자에 머무르면 적이 당신을 탐지하기 어려워진다 뭐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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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뜬거지 왜지? 왜 갑자기? 은신 눌렀어 내가? 은신 눌렀어 내가? 은신 눌렀어 어 어 깜짝이야 왜 숨었는데 왜 그런가 해 강영술 책이 뭐지? 어디 썼지? 획득 순서 음 이걸로 뭘 하지? 어제 책을 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우 어우 지저분해 도대체 뭘 두고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 들고다니는데 지저분해 죽겠네 뭘 어디서부터 뭘 봐야되는거야 어제 받았잖아 누구 걸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해를 받았던거 같은데 책이 여기 있나? 강영술? 어 어떻게 진행하는거지? 그니까요 악마 사냥을 먼저 하러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종료를 했단 말이죠 여기 뜨는건 다른거지? 어 악마 사냥 여기 뜬다 어 뭐야 이거 가면 되는거 아닌가? 어 되게 아래쪽 길이네 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지금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게 마냥 친절하진 않아요 이 게임이 심하게 친절하지는 않아 게임 자체가 어 뭐야 뭐야? 정신 뭐야? 얘 뭐지? 가까이 가도 되나? 응 다고 가야돼 어 어? 이 여잔가? 이 사람이네 공격받았다고 하는 그 여자가 뭐야? 성처 치유하는거야? 아 여기서 선택해야 되나? 설마? 어 어 괜찮으세요? 나 얘네들 편인데? 마을도 구해줬는데? 뭐라고? 어 예쁘게 잘됐죠 아 그래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음 배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어디 있었어? 당신의 피해자 그룹을 만났어요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줬어요 그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줬어요 아 아 아 아니 아 그거랑 다행히 영향은 다행이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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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선에서 싸우던 사람인가 보네 어 그런가봐 동료로 데려갈 수 있나 봐 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소리를 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일단 내가 본 것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사람도 있나보다 아 아임 하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착한거 맞아? 그치 생긴건 악당 느낌인데 글씨가 작나요? 번역이 잘못 들어온거라고? 최근 저를 괴롭힌 개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사람들 잡는거? 굳이 싸워야하나? 나는 나도 약간 평화주의자라서 싸울 이유가 없이는 둘이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 마냥 착한 사람들은 아닌거 같거든? 저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서로 모른척하고 지내자 돈 되는 일 아니면 돈 되는 일 안하면 안한다고? 가보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널 쫓는 자들을 내가 죽여달라는거지? 아 애매한데 이거를 죽이고 검을 뺏자고? 아 저거 내가 못쓰는건데 왜 제가 당신의 굳은일을 해야하나요? 아 이거 싸움나는거 아니야? 말싸움 할거 같은데? 아 성기사를 잡고 검을 뺏자고? 아니 내가 저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일단 물어보자 더러운 유를 좋아한다고? 어? 아 아 얘는 마음에 드나보다 같은 전사계율이라 다 죽이면 증인이 없다고? 암살 암살 암살하자 이거지 아니 암살이 아니지 말살이지 말살 해볼까? 오케이 뭐 싸워보지 뭐 미안하지만 너는 우리 파티에 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일단 한 명 영입했다 드로우독 정확도의 기름 어 함정도구도 있네 파이터보다 좋을 것 같다고? 그런가? 근데 지금 파이터가 나쁘지 않아 딜 면에서는 제일 세잖아 이제 가면은 가서 내가 말로 좀 꼬실 수 있다 올라와 왜 안 올라오니 굼떠가지고 아주 다들 그냥 들어가자마자 싸우는 거 아니야 머리를 가져오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넌 발라딘이 아니야 바로 그냥 이런 거짓말쟁이 이 구라쟁이야 아 탱크형 근접? 써볼까 다시 한번 알려줘 그녀가 어떻게 생겼다고 모르는 척 해볼까? 모르는 척 해봐야지 아 안되네 연기는 그만하시지 넌 팔라딘이 아니야 이건 너무 착하하게 말하는데 연기는 그만하시지 넌 팔라딘이 아니야 처음에는 내 삶에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판널마인으로 내가 더 못 참고 싸우자 이 자식 무기를 내놔 아버나스에 돌아가고 그녀가 죽지 않으면 그녀가 먼저 죽을 때 그녀가 죽을 때 그녀가 죽을 때 그녀가 죽을 때 바이바이 싸우자 레벨 몇이냐? 4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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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구나 5레벨 아 피가 왜이래 왜 5레벨 5레벨 아니 나 무기 왜이러냐 잠깐만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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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 5레벨 별로 안죽은거 같애 벨벨벨로 싸우자 14 4 뒤로 돌아가자 쇽 그 다음에 안돼 나한테 이런걸 쓰다니 안돼 한방에 뒤졌어 미친 개쎄네 이 자식 이 자식 개쎄네 15 이거 한번 써볼까 뭐가 이렇게 세냐 가까이서 쓰면 개어반데 이거 거리를 좀 우리 너무 가까우니 거리를 좀 아 안돼 거리를 좀 듭시다 너무 붙어서 안되는구나 미친 개쎄다 이거 생각보다 세네 아니 공포주고 싸우려고 했는데 바드를 먼저 죽여버렸어 이게 말이 되냐구 어 죽었다 역시 너 혼자지 너 혼자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가면은 때릴 수 있나 때릴 수 있다 오케이 20이면은 뭐 20이면은 뭐 도망간다 어 뭐야 아 두명이네 두명이었어? 한명인줄 알았네 야 잠깐만 너무 멀다 한번만 한번만 더 뛰자 한번만 더 뛰자 조금 낭비긴 하지만 아씨 이거 피가 얘를 한방에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어 아씨 먼저 먹어 이게 한번에 안되네 밀어 저리 꺼져 짜증나니까 한번 밀어 어머머 도망가네 요 어디가 괜찮아 얘 죽어도 괜찮아 어 안죽었네 아니 이런 아 한대만 맞으면 죽을 것이 어? 왜 발악을 하고 그래 아! 아니 이게 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정말 아니 이거 나 분명히 얘 눌러 어 괜찮아요 얘로 죽이면 돼 아 진짜 한턴 버렸네 애 손해봤어 어 아씨 안돼 잡아야돼 한번 더 쉬더라도 이거 잡아야돼 아씨 진짜 내려와 내려와 눈을 뜨시게나 안 돼 아 집안에서 싸우니까 아 이거 집안에서 싸우니까 진짜 불편하다 아 아 아 됐다 일어나 일어나렴 어? 눈을 뜨시게나 친구들 우리 휴식 한번 해야 되겠어 일어나 일어나 이어 뭐야 44? 야 잠깐만 이어 일단 무기 다 챙기고 아 할면되니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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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렇게 많았어? 야 잠깐만 아 아 뭐 이거 상인한테 한번 가야되겠는데 아니 연금술은 언제하지 야 근데 우리 이거 짧은 일 시켜도 너무 손해인데 영혼동전 어 이거 아 뭐야 위에 있는거야 즐거운 거래는 뭐지 장부인가 다시 내려와 그래요 알뜰하게 먹고 싹싹 주워먹고 깔끔하게 팔아가지고 부자 됩시다 어우 건물 안에 있는거 주워먹기 힘드네 태양수박은 뭐지 매콤한 소시지 묶음 말린 밧줄 소시지 바게트 진짜 크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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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고 옷도 있고 칼도 있고 칼도 있고 칼 좀 좋은걸 끼고 싶은데 오케이 깔끔하다 싹 털었다 싹 털었어 이런데도 깔끔하게 닿아야지 그렇지 뭐가 실망스러워 왜 안 열리는거야 이런거는 여행하는 친구를 바꿨을 때 해결되는거겠지 좋았어 이제 잃어버린 화물 탐색을 하러 가자 아니다 물건부터 팔고 가자 지금 상인 아저씨가 하나밖에 없지 아저씨 한숨 잘까 가가지고 어 저거 아 그런가 더 죽고나서 갈걸 그랬나 약간 야용지 캠프에 넣어놓고 가야될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책은 다 넣어놔도 되는거죠 책 종류는 다 넣어놓죠 움주림 배고프니 최신거 읽고나서 넣어두면 된다고 이게 읽으면요 뭐야 읽고나면은 뭐야 또 마법 줘야돼 아 이 자식이 마법 흡수를 또 또 쳐먹어야 돼 아 진짜 줄거 없어 임마 아 이런거 주자 근데 너무 약해서 이거 줘도 되나몰라 또 달래 말좀 걸어볼까 아 미안해 미안하다 얘 들은거 아니지 미안하다 설득 이게 설득을 하면은 뭐가 되나 얘는 계속 줘야된다는데 일단 있으니까 주지 뭐 음 아 또 싼거는 안먹어 이거 입고있는거 같은데 이거 내꺼잖아 착용중 써져있네 고급의복 이거 얘가 입고있는거 아닌가 이게 하나 더 있었나 내가 착용중인거 아스타리온이 가지고있는거 죽은자와의 대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날래 손가락 이거 줄까 아 이것도 애매한데 뭘 줘야될지 모르겠어 이럴때 지금 다 갖고있는것 중에 하나를 줘야되는거잖아 물꽃 저마기 아 그래 이거 주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 좋은지 190짜린데 등급 높은걸로 줘서 차라리 시간이라도 좀 음 방출개 소마법 그래 맞아 이거 주기로 했었지 그때 이거 아니면 이거 190짜리 일단 남겨두자 190짜리 팔아야돼 널 줄수없어 돈 벌어야지 널 너한테 줄수없어 이 좋은거를 190짜린데 이거 주자 됐어 이 정도면 스스로 구애하는거 아닌가 싶을정돈데 왜 뭐라고 뭐야 말해봐 무슨 소리야 뭐 또 미스트라야? 또 미스트라야? 또 미스트라야? 전여친 얘기를 또 하네 뭐야 그래서 네가 여신이랑 사랑을 나눴다는 거야? 설마 사랑을 나눠서 저 병이 생겼나? 저 여신이 저런 거 흡수하는 병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니까 열심히 해서 막 길을 흡수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뭐야? 그런 말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진짜네 그래서 그렇게 됐네 신의 경계를 넘으려고 했었던 거 넘으려고 했었네 정확히 어떻게 넘으려고 했는데 갖고 놀았네 아휴 불쌍해라 여신의 어장에 들어가서 헤엄치다가 병을 얻었나보구나 전부 다 말해줄래? 마탑인가 보다 от 신의 자리를 탐내다 이렇게 된건가 봐 으음 음.. 참.. 얘도 참.. 별로다.. 말하면 좀 별로네..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니까 전여친 못 잊은 찌질이 아냐 어? 전여친을 못 잊어서 어? 이 찌질이 지금 버림받았는데도 그 전여친한테 붙어가지고 말이야 전여친이 널 이용해 먹었잖아 니가 욕심부려가지고 그렇게 된건데 어? 난 집착하는 남자 싫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어.. 국과 초콜릿을 아예 배제했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데 사랑이 밥 먹여주니 어휴.. 바보같은 남자구나 어휴.. 침장이? 어휴.. 어휴..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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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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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 거지를 집어넣은거야 뱃속에 거지를 집어넣은거지 음주리는 병에 걸린거야 마법을 계속 갈구하는 어떻게 살아계시는거죠? 약간 뭔가 자신의 내면을 다 보여주고 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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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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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는 기생취이고 몸속에는 다른 병이 있는거네 뭐까지 organ soup 아휴.. 케릇이가 죽을 수도 있나? 뭐? 뱀파이어보다 더 위험한 거 알아? 뭐야? 우리가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게일 나한테 바로 말했어 아직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스타리온 이벤트요?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비슷한 느낌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느낌의 이벤트를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눈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야 아니야 넌 아직 필요해 아니야 지금 몰살 엔딩도 있나? 다 얘를 데리고 다녀서 혹시 지금 얜 좀 아까워 아이템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아이템 하나 먹었잖아 친구야 근데 지금 아이템 하나 먹고 지금 떠나겠다 이거야? 돈이라도 내고 가던가 제일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제일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아 아 아 이 친구 참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인 사람 아무도 없네 내 파티에 정상인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게일이 그나마 정상인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이 느낌 아니였는데 아저씨 아 한번 자야되는구나 아 오케이 아 다 어디가 하나씩 부족해 뱀파이어에 어 얘는 다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고 싸움 밖에 모르고 얘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한다 그러고 아이템 먹는 어 내 아이템 다 뺏어가는 놈에다가 도둑놈이야 도둑놈 제정신이여 제정신인 사람이 나밖에 없네 다른 상인을 찾아볼까 아 다른 상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이걸 아까 돌아다니다가 또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보지 않았니? 저런 표시를 아 얘는 죽여버렸으니까 없고 뭐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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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비체 라 샌더 인도하는 셀루네 침판 켈렌보르 길이 열리지 어 셀루네가 여기 있으면은 라센도랑 켈렌보르 이런 것까지 갔다 오면 끝이 나는 건가? 이런 신전이 따로 있나? 저 사람들 신전이 신전을 다 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읽는 게 세 줄 요약죠 세 줄 요약죠 아 진짜 이런 거 다 읽어야 돼 선이란 악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화를 찾아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을 찾아 그것을 배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당신의 신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하니 가장 큰 선은 믿음이라 불린다 법규란 법규란 신이나 필멸자의 개율이며 권위의 부름이자 반대자에 대한 제재이다 법규란 질서의 아버지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의미도 삶도 없는 혼돈을 초래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말하느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하거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합니다 그것이 악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무엇이 질서적이겠는가 정의란 굶주린 자를 먹이는 손이요 약한 자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사악한 자를 쓰러뜨리는 칼이요 공핍한 자를 데워주는 망토이다 이것이 오브 더 건틀릿이 지키는 정의이자 티루와 톰 헬름과 호어께서 요구하는 정의이다 티루와 톰 헬름과 호어가 뭐지? 누구지? 무슨 영웅인가? 학자인가? D&D 세계관에서 완전한 선과 악은 없다는 내용이 세 줄 요약이라고? 나 같은 평화주의자가 하기 어렵겠구만 진짜 이거 다 봤으니까 이렇게 보내도 되겠죠? 본 거는 다 보내도 되겠지?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동쪽에서 위치한 내륙지역에서 해안으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치솟은 길을 찾게 됩니다 치온타르 강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치솟은 길은 엘투렐에서 발더스 게이트까지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치온타르 강을 향해 치온타르 강을 향해하는 바지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여행객들에겐 매력적인 여행 경로입니다 엘투레가 발더스 게이트 중간 정도에 있는 도로가 도로의 일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셀룬의 숭배 구역으로 발전했으며 도로 근처에 적지 않은 규모의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헤이븐이라는 마을 자체가 사원과 함께 발전하여 지친 여행객들에게 음식과 심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하는 곳이잖아요 음 통행료도 있었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도적과 기타 위협으로 인해 훨씬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힌트가 있네 그래서 아까 그 그 문 라이즈 타워로 가는 길 근데 밑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오르지 않았나? 아랫길로 가는 게 아랫길이 비포장 도로가 아닌가? 그치 그 아랫길이라는 게 비포장 도로 말하는 거 아닌가? 여긴 비포장 도로라고 써져 있는데 가봐야지 알겠는데 오케이 이거는 읽었죠? 오케이 괜찮네 뭐야 이건 페이룬의 구전 역사와 맹세파 기자 팔라딘? 아 팔라딘에 관한 설명이네? 인간 팔라딘 추방자 발레모르 챕터 7? 발레모르라는 사람을 만나나 보다 발레모르가 한때 집이라 말했던 두시 아스카틀라에서의 그녀의 악명 때문에 여자였어? 나는 겁에 질린 채 광희의 심장 결사대 소속의 전직 기사단원을 만났다 그녀는 몇 년간 추방자 신세였고 그녀에 대한 소문이 새간에 떠돌았다 나는 기사단의 고위 성직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그녀를 끔찍하고 과학적인 배신자로 묘사했고 그녀를 찾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마주친다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죽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기호였다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을 때 우리는 몇 시간이고 떠들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헤어졌다 기사단의 서약을 어긴 자는 참수형으로 버라기에 만났던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다 물론 난 후회해 서약을 어긴다는 건 약속을 어기는 차원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네 영혼 일부를 찢어발기는 거야 그 전엔 천사를 소환해 같이 싸울 수도 있었고 악마를 지옥이나 심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지 단순한 생각이나 기도를 통해 말이야 난 내 목소리를 잃었어 말은 하지마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 메아리 속삭임일 뿐이야 어 영혼으로 존재하나 보다 얘 얘는 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영혼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인가? 흠흠 사람들에게 전해줘 날마다 서약을 깨는 대신 죽어버렸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하지만 내가 저지른 그걸 거부했던 나의 행동을 절대 되돌리고 싶진 않아 기사단은 여시나 처먹으라지 맹목적인 헌신과 복종은 불문율이자 덕목이 되었고 의문을 갖는 것은 죄악이 되었지 정리와 의문은 불편한 동침인 것이야 결국엔 우리 모두를 개자식으로 만들지 오 흑화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흑화했는데? 음 바쿠스의 일지 문헤이븐페어 언더다크 울브렌이 나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이 중 하나에 울브렌이 있다는 건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두 개의 불꽃이 있네 일단 문헤이븐 갈 테니까 물라이트 타워 있는 곳일 거잖아 엘프송 여관? 일단 언더다크 가고 이거 두 개는 가는데 나중에 이 뒤에 갈 수 있나보다 울브렌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범포 렐름 여행기 아 너무 많아 내가 처음 만난 아라코크라는 머리는 앵무새 몸은 인간 그리고 날개도 앵무새 오 징그러워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상한 종족이 있나보다 그녀는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일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녀의 테이블 주인은 타바키 제나 시 트 트 토르틀 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척하며 그들의 정체가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그들에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처음 보는 종족이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있어 지루하고 평범한 인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건 약간 인간의 종족에 대한 내용이 있네 뱀파이어의 저주 음 뱀파이어는 평범한 사람인 척 평범한 사람인 척 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 칠흑 같은 밤 거닐지 마라 하지만 기억하라 충분히 보호된다면 너의 집이 바로 요새 있다 밤중에 노크가 들린다면 경계하라 밴파이어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그냥 모든 마법사의 신 아주스 배움의 평생을 보낸 자 언제나 동경하는 미스트라를 위해 그는 크고 작은 마법을 선사한다 아 이거는 저번에 읽었죠 이거는 파는 거구나 이것도 읽었고 다 읽었네 이건 다 읽었던 거다 책 읽는 거 극혐이구만 견습생 이불아이 마녀의 능력이 특별할 정도로 몸에 지는 장신구나 물건의 수를 알 수 있는 한편 마녀의 세 가지 부류대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알 수 있다 밤에 마녀 바다마녀 늪에 마녀 어? 늪에 마녀가 지금 아까 어제 내가 만났던 앤가? 그치 매테리몬거지 마녀가 세 명인 거잖아 밤에 마녀는 이기적이고 허풍쟁이에 영혼을 흡수하는 거래 영혼을 먹어치운대 바다마녀는 통째로 집어삼킨대 몸에서 생선 냄새가 진동하며 제대로 된 차를 끓이지 못함 마녀는 총 세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아 뭐야 아 뭐야 그냥 닫아버렸는데 뭐가 생긴 거야 고서 열기 어? 몇 개 읽다보니까 이거 생겼네? 잠깐만 이거 뭐야 그거 아니야? 이거 고서? 이게 왜 다시 생겼지? 이건가? 뭐야 뜬금없이 갑자기 갑자기 열렸어 자 갑시다 책은 좀 그만 읽고 너무 많이 읽으면 뇌에 쥐가 오기 때문에 적당히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 어 이거 뭐지? 여기 뭐야? 무슨 동굴인데? 아 불 불 태워야 되나보다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봐 아 아 아 이네네들 들어가서 뭐 만나면 안 되는데 상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무슨 마을 아니겠지? 왠지 걔네들 만날까봐 나쁜 애들 만나면 어떡하지? 아 이쪽 윗길 볼 수 있네 뭐야 별.. 별 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인가? 일단 가보자 어 이거 그냥 불 태우면 이것도 같이 타지 않을까? 이거 그냥 불 태우면 이것도 같이 타지 않을까? 그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꼈어 야 잠깐만 우리 뭐야 어 어 어 일어나 아니 우리 게일 야 얜 게일 괜찮니? 게일 살아있네 오우씨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랬네 아 뭐야 알고 있었어? 아니 왜 왜 모른척했어 이런거 알려줘야지 불 꺼질때까지 불 꺼질때까지 좀 기다리자 아니 알았으면 알려줬어야지 아 이거를 불은 언제 꺼질까? 아 불이 좀 꺼져야될텐데 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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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는데 생각 아 생각보다 좀 걸리네 얘들아 얘들아 일자로 좀 따라오면 안되겠니? 불안해 죽겠네 어 뭐야 여긴 어떻게 가지? 도약을 해야되나? 도약하기에 너무 거리가 먼데? 어 어어어 여긴 어어 내가 나쁜놈들은 아니겠지? 어 날 싸울 수 없는 몸상탠데? 이 문제 맞으려나 아니 구덩이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가는 사다리도 없는데 이 밑에 구덩이 뭐가 있는거지 안보이나? 사다리가 없어서 일단 와봐 도약이 되나? 오 자 다른 애들은 어 뭐야 아 여긴 싸워야되는데 큰일났네 얘들아 뛰어봐 얘들아 너네 거리가 안댓니? 아 미치겠네 얘들아 따라와봐 원숭이 소리나 어 얘 좀 기다려볼까 몇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야 잠깐만 이거 하룻밤 자고 오자 피가 없어서 이거는 자야돼 이건 자야돼 나 지금 포션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는게 맞아 제발 어 뭐야 제발 어 뭐야 뭐야 내가 말한적이 있군요 말리진 말자 말리진 말고 뭐 shut it devil I know you're kind a heart darker than a shadow's nightmares you'd cut a child's throat just to taste the blood a devil 뭐야? 응! 얘가 싸우고 보여주나보다 힝힛 시각의 의심 그리고 일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 다른 비전 힝힛의 대화는 힝힛의 대화에 대하는 제빌의 세대들 여긴 눈이 탈을 때 갈까 힝힛의 대화 이의 비전 진대들 제의 빨더윈의 한편 I'm not... I will not be tricked You saw the truth I may be an effective soldier But I never wanted to serve Zaria Legged away from her the first chance I got And yet you served Will you fight with me? Let's play one 싸움을 부추기는거 봐 이렇게 둘이 싸우고 싶으면 싸워라 지금으로선 동맹이 필요해 싸우고 싶으면 나중에 싸워 위험한 애가 아니야 밑에 거 할걸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 정도면 착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똥 똥 똥 똥 똥이라고 나왔어 중재했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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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 무슨 뜻이죠? 음... 네가 그렇게 쓸모없었다면 네 두개굴에 단돌을 꽂아버렸을 거야 가끔씩 주인공이 험한 말을 해 이 친구 가끔씩 삐딱하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이지 저게? 속죄의 대가 절을 해야 될까? 그 시판이 누굴 향해 떨어지는 건데 아니 이 게임에 이 게임을 보면 이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팔자주름을 너무 깊게 만들었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표정까지는 알겠는데 팔자주름이 이렇게 이러면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못생겨지는 거야 나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지는 거야 고통스러운 얼굴이 스크래치? 스크래치 이리 와 스크래치 하루에 한 번씩 쓰다듬어줘야 돼 그래야 마음이 평화가 오기 때문에 피곤해도 우리 스크래치는 만져줘야지 아 그래 볼까? 동물 언어를 한 번 써볼까? 동물 언어 스크래치 오 오 어 뭐야 네 주인에게 생긴 일은 유감이야 오 오 싸듬어줄게 목소리 괜찮네 좀 나이 든 목소리일까봐 걱정했는데 서양식 감성이라서 이마에 주름이랑 나 저렇게 느릅게 안 만들었는데 이마에 주름이랑 팔뚝 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졌지? 피곤해서 그런가 여행을 다녀서 피곤해서 그런가 책을 읽으려면 나중에 그냥 캠프로 오는 게 낫겠다 이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궁금하면은 다시 와야 되겠어 캠프에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는 건 무리가 있다 도저히 해답을 못 찾을 때는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적어도 4개의 도시에서 금지된 연극 즐거운 거래에서 발취된 내용이라고 음란한 내용이라고? 어 뭐야 친구의 품과 침대에서 안락함을 찾았습니다 뭐야 이거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설이야 뭐야 이거 이거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어 이런 건 깊게 읽으면 안 돼 궁금하시다고요? 직접 게임하세요 이건 유리에 관한 책 눈에 입은 마을에서 목격된 거 어 이건 가지고 있자 이거는 가야 하는 곳이라서 가지고 있자 잠깐만 죽음과 부활에 관해 삼해법지 이건 연금술 관한 거고 치유사의 기록서 이건 봤었고 치유물략 제조법 도둑한 입 현타게 이것도 봤었고 게임 잘 만든 거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재밌게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약간 파이널 판타지 감성이 좀 있는 거 같거든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다 보면은 파이널 판타지 같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파판에 좀 더 가깝지 않나요? 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이템 창이 지저분해서 순서 맞추고 음 뭐야 대화하고 싶다고 하네 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대화하고 싶어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파이널 판타지 같아 그래도 함께하게 되어서 기뻐요 즐거운가 보네 친구 생겨서 친구 생겨서 다시 한 번 말 걸어볼까? 다시 한 번 말 걸어볼까? 이건 레이점을 빼야되지 않아? 근데 레이점이 나름 딜이 쎈데 아 이것도 쎈데 한 번 교체해볼까? 한 번 교체해볼까? 교체 어떻게 하든가? 얘한테 말 걸고 캠프에 있어달라면 되지 레이점이 레이점을 다 데리고 다니던 야영지에서 날 기다려 말다툼하는 게 아니야 말다툼하는 게 아니야 말다툼하는 게 아니야 말다툼하는 게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잠깐만 아이템은 어떻게 하지? 아이템이 얘한테 옮겨지나? 아이템 완전히 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템 완전히 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템 완전히 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템 완전 완전히 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가보자 난 니가 궁금해 20에 잠깐만 이제 레벨업을 좀 해볼까요 보자 좀 궁금하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 바바리안 이름은 좀 마음에 들어 바바리안 30이야? 레벨 2인데 30이야? 좀 더 체력이 좋겠네 도끼 쓰는 앤가? 근력이 좋으니까 와일드 하트 39 동물 언어 쓸 수 있네 타오르는 강타 추가로 추가로 화염 피해를 가하고 대상을 불꽃으로 휘감한 매턴만큼 화염의 피해를 입힌다 오오 서브클래스 오 버서커 아하 쌍도끼 괜찮은데? 와일드 매직 마법 마법이랑 같이 쓰는 앤가 보다 얘는 광란의 일격 마법 경로의 투척 아이템이나 크리처를 주어 대상에게 던져 부수고 피해를 입히고 엎어진 상태로 만든다 오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와일드 매직 마법의 거친 영향력을 당신의 당신을 변화시켜 아 이 친구 마법 쓰는 거 맞네 이미의 마법 효과 내성 굴림에 숙련 보너스를 추가 오 버서커 괜찮은데? 버서커 괜찮은데? 뭔가 이름은 와일드하트가 멋있는데 이게 이게 쌩 그냥 진짜 완전 들이박는 그런 앤 거 같고 오 뭔가 버서커 괜찮아 보이는디? 버서커 해볼까? 오 52 오 세긴 세네 체력이 특기 아 이 친구는 중감에 방어구 숙련을 얻고 근력이 1만큼 증가 근력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최대 20 지금 17인데 이거 해봤자 3 정도 밖에 안 오르는 건가? 기동 무술 숙련 폴란마스터 폴란마스터 탄력적 능력을 최대 20까지 1 증가시키고 해당 능력에 숙련을 얻는다? 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주문 저격수 이런 거 필요 없고 무기 전문가 오 이거 그냥 어디갔어? 던전 딜러 아니면은 체력 증가 단단히 무장함 해보자 나 이거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근력 올라가는 건 좋은 거 같아 얘는 근력이 좋은 거잖아 민첩도 나쁜 편은 아니네 좋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무기가 무기는 좀 괜찮네 옷을 니가 지금 아 물건을 기스 안 킨 거 입을 수 있냐? 아 이건 이거 못 입네 너가 입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이런 거 입을 수 있나? 견갑 이것보단 낫겠지 15 5에서 15 어때 이런 귀여운 모자 써볼래? 모자 티가 안나네 뭐지? 어 뭐야 버그인가? 왜 모자 쓰고 있는 애들 모자가 다 안보이냐? 생각해보니 얘도 모자 안보이는데? 갑옷을 입지 않거나 방패를 들고 있지 않는 한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필요없는 반지어도 끼고 있을래? 도끼도 영 별로네 엉거리는 경새내는 좀 별로인 거 같아 내가 봐도 엉거리 무기로써는 경새내 좋은지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지금 활이 없네 일단 갖고 있을까? 일단 쓰자 부츠 부츠 저 저기 레이점이 갖고 있는 아이템 있잖아요 아 잠깐만 레이점을 다시 불러와서 아이템을 봐야되는 거잖아 그건 좀 불편하네 어디서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일이 불러와서 보는 건 좀 귀찮은데 중갑은 입을 수 있나? 얘도 막 갑옷을 막 무거운 걸 입고 그런 애는 아니네 일단 무게를 좀 줄여보자 나눠서 한 사람당 횃불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지 영혼동전 아까 네가 줍지 않았냐? 그렇지 레이점이 갖고 있는 아이템 보는 방법 아시는 분은 흐 이거 솔직히 그런 건 만들어줘야지 같이 안 다니는 친구들 가방 볼 순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 보면 있나? 안되네 이건 좀 불편하네 캐주얼 샌들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레이점 가방 다시 가보자 야 잠깐만 또 나가 있을래 칼라크 잠깐만 아 이러면 다시 불러와서 올려야 되니? 얘 만약에요 그룹을 다시 변경하잖아요 그럼 저 레이점 레벨 다시 올려야 되죠 이렇게 바뀔 때마다 레벨업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다시 그거 해야 되니까 아 아 잠깐만 다시 들어와 줄래? 나 네 가방을 봐야 될 거 같아 아 잠깐만 응? 응? 정말? 예스! 잠깐만 다시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어 뭐야 방봉은 캠프에 아 아 괜찮아 내가 네 가방을 좀 보려고 그래 가방을 좀 어 옮기자 잠깐만 이런 것도 필요하려나 강령술책 강령술책 팔아야 되는 건 다 옮기고 혹시 모를 무기들 다 옮기고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팔아야지 이거 내가 안 팔았었구나 그때 죽어서 그랬나 판다고 판다고 해놓고 이거 또 팔아야 될 거 팔아야 될 걸 일단 싸고 옮기자 얻었던 검도 다 옮기 여행할 때 필요할만한 건 다 옮겨 마녀의 지팡이 이것도 파는 게 좋으려나? 가고 있을까? 열쇠 액세서리는 이따 다 옮기고 속도의 물약 속도의 물약 어허허 독정양의 영약 삼성화살 이런 건 안 옮겨도 되고 대검 대검 저 친구한테 검을 줄 수 있나? 저 친구 도끼 쓰는 애 아니야? 검도 쓰나? 목걸이도 주고 만지도 빼오자 잠시만 이대로 있으렴 아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줄거는 줄거는 여기로 옮겨보자 이 친구한테 옮겨 나의 반지가 여기고 목걸이 싹 옮기고 아 근데 파티 새로 들어오는데도 이 친구 그거 안되네 레벨 그거 조정 안해도 되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잘못 눌렀어 여기서부터 갈라진대 변신할 때 어 그래 설명 고마워 고맙다 거기서 기다려 난 이 친구 이 친구랑 같이 갈게 됐어 너 이거 입을 수 있니? 어 되네? 웃기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오 될 수 있네 이 친구 한 손으로 뜨네 역시 크기가 남다르구만 이건 팔거 이건 팔거 이건 팔거니까 여기다 두고 이거 훨씬 세니까 잠깐만 아 아 집중하는 집중을 요구하는 아 근데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거 끼고 이건 좀 생각해보자 반지 끼고 머리도 끼고 좋았으 좋았으 오케이 얘가 좀 뭐가 많아졌는데 이거 어차피 팔거 들이니까 좋았으 이제 자자 자자 자고 가자 저 친구의 능력을 좀 봐야겠어 아직 뭐가 많이 없지만 이 친구도 치유가 있긴 하네 약간 개인적인 치유 있는 거 좋다 자자 야영 물자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이런 거 쓸까 그냥? 이런 거 쓸까 자리 차지 해가지고 아 이거 하나 귀찮아서 이거 하나 쓰긴 하는데 안되겠어 3짜리 아이템 나누기 이러면 딱 40이지 봉굴에서 자는 게 훨씬 아늑하네 좋았어 새로운 친구와 여행을 떠나보자고 과적 아 아 개일 무겁니? 아 개일 무겁니? 아 그러네 좀 좀 나눠 가질까 어차피 팔아야 되는 것들이라 갑옷이 많이 무거우니까 갑옷을 좀 나눠 가질게 됐네 자 자 나가볼까?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나오자마자 전투요? 아 시간이 지났지 참 아 이게 맞다 시간이 지나는 게임이지 아 뭐야 아 아 뭐야 두명 죽여가지고 안으로 쟤네 두 벽을 안쪽으로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아 큰일났네 이게 무슨 일이냐 나가자마자 싸우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혹시 버프 마법 쓰고 나가면 유지가 되나요 아까 저장한 걸로 돌아가면 이 친구들 다 새로 다시 교체해야 돼 그래서 손해야 손해 손해요 손해 유지가 된다고요? 안돼 아이템이 유지가 안되지 않아요? 불안해서 안되는데 야 싸워 싸워 죽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싸워 인마 야 야 아 내 턴 돌아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자 아 큰일났네 아스타리온 더 돌아와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위치가 너무 안좋아 위치가 너무 안좋은데 제발 아 이거 한 대만 더 맞고 도약을 아씨 아 싸우기 싫은데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5레벨짜리? 미쳤네 턴이 너무 아까워 이쪽으로 말고 저쪽 반대편으로 가도 되거든 아 싸워봐 일단 넘어가자 경로가 방해받음 경로가 방해받음 경로가 방해받음 오 됐다 15 좋아 출혈 먼 거리 애들을 없애야되는데 얘는 왜 여기 빠져있냐 개웃기네 야 한명은 저기 빠져서 못나오겠는데 저거 얘가 앞에 있는 한명 안죽이면은 얘는 계속 이런식으로 밖에 안하겠다 음 음 명중굴림에 있죠 이거 한번 써? 이걸 쓸까? 우리 팀한테 좋은것 좀 써주고 어 뭐야 얘도 범이 안들어갔네 오씨 들어간줄 알았더니 앞에 있는 녀석 처리 안하면은 저 먼 거리 애들만 때릴거 같은데 아씨 거리가 이게 뭐야 아 나 정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겠네 개실패 아 아 아 아 빗나감 계속 뜨네 때려 때려 때리고 물어 뜯어 물어 뜯어 그렇지 피업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이거 궁금하다 뭐 뭐 어 16P로 굴림 결과 13 아 뭐 13? 13나왔다고? 주사위를 굴려 잠깐만 주사위를 한번 굴리고 16으로 때려도 되는구나 아 근데 지금 13이 나온거잖아 적들도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정의를 하지 않는다 아 나 정말 어쩔 수 없지 마구잡이로 쓰는게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네 야아 나 죽어 하나 부셔 하나 먹고 오케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공격을 못해 제 개이득이네 진짜 얘는 이걸 쏴야겠다 60 100% 100% 자 이 100% 공격이 얼마나 좋은지 빗나가고 안 돼 그래 붙어라 이 녀석들 뭐야 얘도 물어뜨릴 수 있네 안 돼 우리 아스타리온 죽이지마 죽었다 한 번만 더 써볼까 왠지 쎄거 같은데 적들도 유리하다는데 궁금하니까 써보자 죽어라 와우 으렁 안 돼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으두차는 싸움이라 개손해보고 있어 이것도 아닌데 리슨 리슨 이 어글리 어글리 몬스터 됐어 어글리 몬스터 이 못생긴 녀석 심리적으로 공격하기 십사 한 번만 더 할까 넌 이거 얘 먼저 쓸 걸 그랬네 굿 죽었고요 얘는 터치가 안 된다 허어 뭐가 이렇게 세냐 어 우리 바보 아닌가 뭐야 몸에 불을 붙이고 오는데 왜 저러는 거지 기본 행동으로 죽여볼까 한 아 까비 저리 가 안 됐네 까비 아 까비 안 돼 어 안 죽네 우유를 살았네 저것 봐라 저 뒤에 있어서 계속 공격하는 거 불꽃 화살 아이고 우리 팀도 딜 들어갔나 얘는 잡을 때까지 계속 이 난리가 날 거 아냐 얘는 잡을 때까지 계속 얜 이걸로도 안 죽으려나 불꽃 화살 불꽃 화살 4 밖에 안들어가네 4 밖에 안들어가네 윗나감 오케이 밀지마 도망간다 때릴 수 있어 가자 뿌우 오케이 컷 아 그만 때려 아 진짜 저 친구 나 너무 좋아하네 나만 때려 앞라인이 있는데 왜 나만 때리는 거야 넌 지금 도약도 못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대상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에라이씨 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넘겨야 돼 넘겨 그냥 너가 싸우면 되겠다 얜 어떡하냐 얜 어떡하냐 지금 넘어가 있는 애가 얘 깨워 지금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거 너밖에 없다 아스타리온 너밖에 없어 얜 내려갈 수가 없거든 아 얘 포션도 없네 얘 지금 포션도 없어 너 얘 살려라 너 얘 살려라 일어나 일어나 자 얘들 뭐 나중에 털어도 되니까 화살이 거기까지 안 가거든 애초에 너무 깊어가지고 얘 지금 칼 쓰는 애인가 칼 쓰는 애네 그냥 가까이만 가도 되겠네 예쁜 종류 으엑 살려줘 오케이 열었다 너 열 수 있잖아 나중에 열고 불이 불보다 그냥 쏘자 얘는 어떻게 못먹겠는데 어차피 죽여둘 오케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별 행동하자 부서진 돌이깨?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공격을 적중시키면 1에서 6만큼 체력을 회복한대 근데 일정 확률로 광귀에 휩싸인다고? 메이스네 아 근데 공격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이래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광귀에 휩싸인다는 건데 이게 맞나? 다 됐고 일단 네가 다 챙기자 지금 찢어져가지고 애들 따로 데리고 와야돼 미안합니다 와아아아 안 미안해 안미안해 아아 야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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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것들이 있잖아 치우의 물약 주머니에 뭐 들어있어 이야 되게 많네 감자 치즈 당근 다 했지? 너네 둘이 여기 있고 암 어디 있어 야 이거 포션 먹고 너한테 포션을 좀 줘야겠다 아까 여기 많이 있었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이템 나누기 아 아스타리온이 마실 수 있구나 마시기 아스타리온 아스타리온 레벨 올려줘야 되네 중두고 너랑 그룹을 만들고 너랑 그룹을 만들고 너네 이리와 너네 이리와 돌아가자 뒤에 막혀있는 건가 둘이 기다려 와 얘 잠깐만 어떻게 가지? 완전히 낀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들어가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어떡해요? 얘네들 다 찢어졌는데? 아 아 방법이 있구나 아 아 방법은 있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어? 어 뭐야? 너네들이 다 일로 돌아오면 오케이 아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어차피 여기서 다시 여기 다시 오면 되잖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역시 똑똑해 다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레인저가 별론가? 레인저 싫어하나? 레인저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다 로그하더라고 레인저가 별론가? 아 그래요? 레인저가 구려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뭔가 화살 내가 보기에는 레인저는 이 스킬은 다 별로고 그냥 기본 공격이 제일 센 것 같아 내가 내가 봤을 때 그냥 기본 공격이 제일 세 보여 나무 껍질 방어도 증가 암흑시야 12미터를 볼 수 있다 실명치료 크리처의 질병통 마비 실명치료 그림자 정막의 장막을 불러내 자신과 근처 동료들에게 은심 판정에 플러스 10을 부여한다 독성 효과를 무효화하고 이후에도 독의 영향을 방지 독성 효과부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내가 안 배웠었나? 공격은 나중에도 이거 좋은 것 같아 안개구름이요? 좀 더 사용해보고 할까요?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진짜 부자다 부자야 돈 많은 거 봐 베일도 곧 있으면 레벨 오르겠네 우리 어 얘들아 그쪽 말고 우리 다리 건너서 다시 가자 얘들아 이리와 다시 다리 쪽으로 가자 굳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와도 되는 곳을 안개구름이랑 어둠이 사기라고요? 안개구름 한번 다음에 해볼까요? 이쪽에서 싸워도 되는 걸 괜히 힘들게 싸웠어 뻔히 길이 여기 있는데 그니까 여기 길이 뻔히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갔을까 뭐야 뭐야 사람 어 얘네 시체 창은 팔면 되고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표식 발견 표식 하나 발견 오 이게 뭐야 적중시키면 2톤 동안 추진력을 얻습니다 분용 분용 시미터 분용 무기나 시미터 다시 돌아 벽에 그림 그리던 거 아하 여기까지 왔으니 저장 한번 하고 싸움도 괜찮았던 싸움 괜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너의 손을 빌리고자 한다 20? 오 야 어려운데 아 다행이다 아 나 안되는 줄 알고 와 오케이 어 무쇠 플라스크? 이거 뭐지 친구나 적을 담을 수 있는 병이라고? 무서운데 약간 옛날 호리병 같은 그런 느낌이네 와중에 레벨 올랐네 게일 게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이 친구는 하니까 일단 바드는 설득 잘하고 이 친구는 사기를 잘 쳐서 그러면 좀 나쁘지 않아 조합이 어 게일 한번 만져줄까? 각자 그래도 역할이 다 있어 바드는 야불이 잘 털어야 돼 야불이를 잘 털어야 돼 자 주문 두 개를 더 배워볼까 3레벨 짜리가 드디어 등장했다 시체 되살리기 언제다 하수인 생성 저주부여 자신의 턴이 끝나면 주사위를 굴려 20을 얻습니다 10일 이상이면 당신 2개의 차원으로 사라집니다 아 뭐야 혼자 도망가는 거잖아 크리처의 주문 시전을 방해해 실패하도록 만든다 끔찍한 환상을 투사해 대상에 두려움을 빠뜨리고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도록 한다 죽음 가장 아군을 보호용 혼수상태에 빠뜨립니다 질병과 독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하얀구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잘 쓰고 있으니까 비행 능력 오 비행 능력? 이거 하면은 뭐가 좋은거지? 좀 이동이 좀 빨라지나? 날아다니면은 그러면은 공격을 막 피할 수 있고 그런건가? 화살 공격 막 피하기? 공중에서도 쏠 수 있다고? 가스형성 자기자신 또는 아군을 조그마한 증기그룹으로 변신시킨다 이런것도 있네 수의 문자 적이 밟으면 마법효과를 발동하는 비전 문자를 바닥에 새겨놓는다 가속효과 최면을 빠트린다 번개를 불러내 분화선상에 있는 모든 생물 어 이거 이거 범위 공격이네 천둥 저항 부여 저주를 제거하고 폭풍 불꽃을 꺼트리고 얼음 표면을 생성하며 주문 시전자의 집중을 반응해야 하는 진눈깨비 최대 6명의 적을 느리게 하도록 시간을 변경 약간 두 배의 그건가 보다 약간 두 배의 그 능력 쓰게 하는 두 번밖에 못 쓴다고? 압취 구름 흡혈의 손길 적에게 접촉해 생명력을 빨아들인다 2핀 피해의 절반만큼 체력을 회복 어? 야 이것도 괜찮은데 3레벨 중에서 고르고 싶은데 근접이긴 해가지고 마곱사 근접으로 잘 안 쓰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애 물어뜯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언데드 아니면은 중형 또는 소형 시체 대사 대형만 안 되는 거잖아 언데드 쓰자 이거 나 이거 써보고 싶어 약간 대신 맞아줄 사람 있는 게 난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사람 하나 더 늘리는 게 아 시체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아 그럼 조금 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시체를 가방에 넣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살리는 거야? 아 거기 자체에서 죽은 애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싸우다 죽인 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써보자 궁금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죽인 애 하나 있잖아 늑대 이걸로 해보자 싸우다 죽인 애를 살릴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자 여기 제일 센 녀석 있잖아요 이거 쓸만한 녀석 하나 있잖아 5레벨짜리 이거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들 수 없으면 너무 무거워 얘는 대형이라서 안 되는 건가? 4레벨짜리 근접을 활수는 애 데려갈까? 근접을 데려갈까? 아 아 바바로 들면 된다고? 아 무겁다는데요? 얘도 무겁대 얘도 들기 힘들대 어떻게 할까 근접을 들고 갈까 아니면은 야 근접이었던가 야 근접이었던가 야 근접이었던가 이걸 들고 갈까 근접 근접 들고 가자 아니야 먼 거리 들고 가자 아 다 들 수 없다는데? 얘네들 너무 무거워서 안 되는 거야? 훨씬 더 작은 애들만 되는 건가? 4레벨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음 아 중형 얘네가 중형이야? 그럼 얘는 대형이야? 아 얘도 중형이네 어 중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안 좋아지지? 안되는데? 그냥 잠깐만 얘가 얘가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 나이에는 1레벨이라 아 1레벨짜리 별로야 헤이 또 괜찮은 녀석 없니? 사람 어때 사람? 아 사람도 안 되는구나 왜 얼마나 무겁길래? 이분 몸무게가 몇인데? 75키로 왜 잠깐만 75키로 75키로 좀 무거우시네 무거우시네 1레벨? 그럴까? 전투하다가 써보자 그러면 전투하다가 써봅시다 아 이거 좀 아까운데 개일 빼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쓰자 아이차 지금 아깝네 아까운데 어쩔 수 없지 아래쪽 길을 뚫어봅시다 가자 근데 레벨 좀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언더다크 가도 되지 않을까? 번더다크 뭐야 여기 시체가 또 있네요 검 하나 발견했는데 어디야? 오 좋아요 포도주 지금 배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구나 네 지금 O레벨 두 명이에요 얘랑 얘도 곧 있으면 오르거든 얘랑 다 곧 있으면 O레벨 되겠는데 한두 마리만 잡아도 되겠는데 조금만 뚫어보다가 이쪽 길 한번 뚫어보고 저기 장착 쪽 길 한번 뚫어보고 그 조금만 뚫어보다가 이 쪽 길 한번 뚫어보다가 여기 뭐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올라왔어 와우키네 쉼터 무슨일이야 저런 이곳에서 대체 무슨일이 벌어진 것이지? 아 미안해 말 걸어서 미안하다 미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야 왔네 용병권 건드리지 말자 울린 것만 들어갈게요 쟤 문 열고 있네 여는거 도와줄까? 도와달래 잠깐만 미는건 얘로 도와줘야지 오케이 밀어줄게 10정도는 뭐 야아 오늘 주사위 운이 너무 좋은걸 주사위 운이 너무 좋구만 가자 도와달래 도와달래 여기서 소리나는데? 아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도와달래 여기 있네 어떻게 해줘 왜 살려달라며 아니 고작 이런 문을 못 부셔서 이러고 있는거야? 문을 문을 부시면 되잖아 나 이 사람들 기사 맞어? 아니 뭐야 이 사람들 기사가 맞냐고 부작 이런거 하나 못 부시고 무슨 기사를 하겠다고 사건번호 846 가정기동 발조심해 발조심해 다들 조심해 어 뭐야 뭐야 왜이래 괜찮아 무슨일이야 문저니까 안에서 불 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난이기 이제 올라오 가자 먼저 문 열면 안되네 원래 부담 roux30 문 열면 안되네 어 뭐야 연기 때문에 그렇구나 맞아요 맞아 그거 배공이 잡혀갔구나 어? 난 바쁜데? 바쁜데요? 어 뭐야? 문 라이즈 타워에 절대자 교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은 공작을 거기로 내려갔을 겁니다. 가는 길이었네? 어차피 가는 길이었으니까 레이븐 가드를 데리고 있는 이들은 누구죠? 제 표적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그들을 찾죠. 누군데? 오? 갈더스 게이트 연관된 사람이야? 그럼 찾아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갈라크가 좋아한대. 타워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찾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업해야 합니다. 오, 뭐야? 대공이 드로우에게 납치되어 서쪽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받는 것. 오! 오, 야, 잠깐만. 오, 활을 주고 싶은데? 아, 나 활. 야, 이거 활 가질까? 잠깐만. 주문 폭주. 소마법을 사용해 피해를 해주면 번기 충전 두 개를 얻는다. 아, 활은 지금이 더 좋을텐데.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개일 말고 다른 애들이 쓸 수 있는 거 해도 되잖아. 아, 활 드는 친구한테 그냥 줘도 되는구나. 활 들자, 활. 바드는 활을 많이 쓰니까 바드한테 이걸 주고 나머지는 별로인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 소마법을 쓰면 죽여준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고. 이거는 공격력이 좀 별로야, 대신에. 금걸이 무기치곤. 활을 가져갈게. 활 가져가고 이거를. 널 주자. 이게 두 개나 있거든. 그리고. 레벨업 싹 하고 언더다크 가자. 좋았어. 깔끔하다. 오늘 스케줄 깔끔하네. 좋아 좋아. 자, 주문을 하나 배워봅시다. 3레벨 힐 없니? 없네. 아, 진짜 이거 힐 답답해가지고 힐 더 줬으면 좋겠구만. 크리처에게 저주. 두려움을 빠뜨리고 물건을 떨어뜨린다. 아구는 혼수상태에 빠뜨린 거. 이거 아까 마법사에 있는 거랑 똑같죠. 지면에 잡초들이 솟아나 가득 채웁니다. 잡초 속에서 움직이는 크리처들의 이동 속도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가스 구름을 생성해서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쓰읍. 3나물짜리를 가져가고 싶은데. 가스 구름 해볼까? 호박이나 은신? 아, 맞아. 인간형포박. 많이 당했지. 아, 이거 써볼까? 상대도 자주 쓰는데 나라고 못 쓸 거 없잖아? 어? 이게 아까 말한 그건가? 아까 그 연기? 어둠? 그게 이건가요? 아, 이거야? 아, 이게 그거구나. 오케이. 아하, 이게 이거구나. 스크래치 나중에 싸울 때 쓰면 되나? 칼라크. 레벨이 빠르네. 얘도. 슉슉 올라가네. 좋아. 레벨 오르고. 아, 깔끔해서 좋네. 이 친구. 깔끔해서 좋네. 하이에나 귀를 얘로 옮길까? 아이고. 같은 애들끼리 그거 못해? 아이템이 겹치질 않아. 다리만 차지하고 말이야. 아, 저기 불이니까. 아, 뭐야. 아, 누구 있구나. 다 빠진 줄 알았더니. 아, 미안. 그냥 갈게요. 아, 예. 갈게요. 예. 갈게요. 예. 어, 발견! 오케이. 됐어. 이거 발견했으면 됐고. 어디 쪽이더라? 언더 다크. 가자. 가자! 드디어 가자! 티가... 조금 깍인 채로 간다. 아직 휴식도 남아있고. 어, 근데... 저거 문 열고 가면 비지는데 어떻게 가지? 이게 공격하던데 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문 열면 쳐맞던데 다 은신을 하는 거야 다 은신을 하고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저장 한번 하고 너도 은신해 아들을 주축으로 가자 아 시프트 C 하면 돼요 아 잠깐 레버 돌리면 풀리지 않니 안 풀리는구나 은신을 하고 그렇지 은신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어서와 어서와 이리로 나와 공격이 어디까지만 가는 거지 여기까지만 가는 거겠지 됐어 드래곤 알 버서 어 이거 왠지 가까이 가면 맞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아 여긴 공격 안하네 좋았어 드디어 왔다 어 고대 셀룬의 교도의 일지 가방 아 물건 팔고 와야 되는데 하 아 여기 상인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물건을 좀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물건을 좀 팔고 다녀야 되는데 반지 뭐 쓸모없는 거 일단 끼고 있자 팔면 되잖아 보석 같은 게 좀 무겁지 않을까 무거워 보이는 건 다 주자고 아 왜냐면 얘가 더 많이들 오다닐 것 같아가지고 아 무기 같은 거 싹 주고 검은 것도 솔직히 이거 잘 안 쓰니까 골고루 나눠 여기 뼈버섯 아 솔직히 이런 거 다 주워야 되는데 아 몇 갠 버리고 싶네 아 몇 갠 버리고 싶네 아 몇 갠 버리고 싶네 나무 방패 방패 좀 좋은 건가 이것보다 좋은 방패가 안 나오네 뼈버섯 뼈버섯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자연 실패 자연 실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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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뭐야 뭐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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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한 마리야 구 마리야 하나 어딨어 하나 하나 어딨지 아 뒤에 있구나 오케이 앞에 있는 녀석부터 처치하면 되지 야 이거 좀 애매한데 공간이 공간이 좀 애매한데 이건 이걸로 쏴야겠다 이건 이걸로 쏴야겠다 어우 좋아 아이 빗나가 이씨 한 번 더 해 그렇지 너 화살 새로 받았으니까 한 번 써보자 노래 한 번 해주고 머쓱 머쓱 카드 노래 목맞춤에 대한 머쓱 카드 노래 음 한 번 해주고 마법을 한 번 맞춰주고 아 이것도 빗나가? 어 좋아 이거는 가자 찢어발기 어 야 잠깐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살을 쏴버렸네 잠깐 이거 까이가 까이가 까이가서 아이시보 어 좋아 바로 그냥 뭐라고 해버리네 좋았어 어 뭐야 뒤에 있는 우리 게이를 공격하네 뒤에 있는 우리 공격하네 삽박에 안 달았으니까 어 야수를 설득해 얜 야수가 아니야? 야수의 기준이 뭐지? 괴물이구나 아 괴물과 야수의 기준이 뭐야 어 이 친구는 괴물이었네 에유 반통타격 나이스 됐고 저 녀석 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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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씨 12 한 번 더 공격 우와 기 세다 아직 체력은 괜찮겠지? 사 아 뭐야 불 불꽃 쏠라 했는데 아 씨 잘못 눌렀다 아 씨 잘못 눌렀다 아 씨 잘못 눌렀다 84 94 야 이거 때리자 아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해 8 됐어 그리고 아니야 한 번 더 해 물어뜯어 됐어 키도 많겠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 멍청이 이 멍청이 한 번 욕해주고 뭐야 얘는 그 말을 듣지도 않네 어 우리 개일 죽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허약한 마법사 같으니라고 이런 허약한 마법사 같으니라고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뒤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쳐맞는 거야 아 아 봐봐 뭐야 헝 What in the hells are you? They're coming They're coming They're coming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맞네 그걸 까먹었네 They are coming You are coming 커밍 커밍 뭐야 허닝거리는데 오케이 일어나 아 우리 또 한 명이 또 이 지경이면 벌써부터 쓰라고 이걸 이거 또 벌써부터 쓰네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야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쭉 가자 여기 진짜 뭐 많다 여기 진짜 뭐 많다 이 진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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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계속 저 미노타로스만 만나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애들 다 미노타월로 쓰면 된다 전투 한번만 더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일로 돌아와 밟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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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지같은 저장을 못했네요 아 이런 멍청이들 아 이런 여기 못 올라오잖아 어쩔거야 아 진짜 어디지 아 다시 싸워야되네 이러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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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싸워야되잖아 제발 일자로 오라고 일자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따라오란 말이야 왜 니들 마음대로 가는 거야 아 저장을 생활화합시다 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예상했던 예상했던 그대로 갑시다 자 자 미노타우루스와의 다시 한번 전투 미노타우루스 아냐 근데 마노타우루스라고 써져있네 보통 미노타우루스라 그러지않나 보통 미노타우루스라 그러지않나 미노타우루스라 그러지않나 거의 뭐 저장을 이정도면 저장을 하면 5분에 한번씩 해야되겠는데 진짜 5분에 한번씩 해야되겠어 오오오어어어어어 워후헤헤닝 워헤헤닝 한번 저장하고 올라가서 Death also 여기서 아이템을 정리를 했었죠 여기서 아이템 정리를 한 번 했었죠 웬만한 건 다 얘한테 넘겨주고 있었죠 제가 자리 찾을만 하는 것들 얼른 없애버려야지 신속대응 4에서 11 투턴 동안 추진력을 합니다 아 이거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게일은 아무것도 주우면 안 되겠다 아 진짜 상인 한 번 만나고 왔어야 됐는데 응 그러네 뭐야 나는 실패되지 않았나? 왔다 왔다 이 녀석 왔다 이 녀석 이 뒤에 있으면은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아 경로를 방해받아? 아씨 오케이 한 번 더 공격 좋아요 다음 턴 뭉쳐있으면 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으으으 유 어글리 이 머리 텅텅 빈 머저리야 아주 좋은 공격이었어 제일 무슬무야 생각해보면 제일 무슬무야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무슬무야 아이템이나 뺏어가고 이동속도 둔화 한번 시켜줘 아 이거 뭐야 화살로 들어가버렸네 이거 화살용이었구나 아이고 잘못 썼네 호효 11 11 나쁘지 않아 그치만 오케이 빨리 죽였다 나름 빨리 죽였는데 치명타 좋아좋아 다같이 맞겠지만 어쩔 수 없다 가자 저항은 없지 아우 화살이 안들어갔네 너도 가라 제발 이번에 맞춰줘라 제발 이번에 맞춰줘라 아주 아주 멋있구만 이거지 이거지 저친구는 저럴 줄 알았어 하나로 서있으면 이게 문제 왜 뭐어 커밍 뭐어 커밍 뭐어 커밍 앞에서 봤으니까 뭐어 커밍 뭐어 커밍 에이아어 커밍 그리고 여기서 안 쓰고 싶었는데 제가 또 써야겠죠 그치만 저장 한번 하고 어? 그래 저장해야지 됐어 됐어 아 이제 마음이 편해 내줬어 다시 튕겨도 괜찮아 다시 해도 문제없어 지금 됐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일단은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그 중에 어디든 일단 가야되는데 아 일로와 일로와 가지마 일로 오라고 이 자식들아 아 아 어 다행이다 어 이러면 개이득인데 얘들아 다 올라오렴 어 뭐지 나쁘지 않은데 이런거 다 뒤져봐야 되잖아 이리 와봐 이런거 열어보자 아 10자리? 아 10자리는 조금 그냥 돌려도 됐겠다 뭐 좋은거 들어있는거 아닌가보다 어둠의 화살 포효하는 천둥의 화살 화살 좀 이제 써야겠다 여기있는 애들한테 우리 피가 없어서 화살 좀 써야겠어 펫불 좀 그만 어 뭐야 아 여긴 도적들이 많은가보다 아 아 이거 그래도 여는게 낫겠지 사실상 타짜래 맞지 맞지 사실상 타짜지 아니 아니 주사위 운은 오늘 나쁘지 않아 어우 좋아요 이거 열면은 경험치도 올라가는구나 아 우와 보석이 뭐가 이렇게 많아 상한 레몬인데 함정이 있어? 함정해제 아 아 이런거 오 15 아 15 아 15 나쁘지 않지 주사위 운이 좋은 편인데 주사위 운이 너무 좋다니까 해제하고 락픽으로 한번 더 열고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잠궈놨을까 거짓 삶의 두루마리 오 아니 이런거 잠깐만 이거를 이 두루마리를요 누가 사용하든 상관없는거죠 이 내용으로 쓰면은 누구든 다 쓸 수 있는거지 분배를 잘 해놔야겠는데 분배를 잘 해놔야겠는데 분배를 잘 해놔야겠는데 마법사가 쓰는게 좋다고 마법사가 쓰는게 좋다고 일단 게일한테 옮겨놓자 아 깜찍하게 또 누가 누가 또 이걸 잠궈놨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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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우와 이거 뭐야 주개 뭐야 돈이다 넌 ABOUT repeating 반지 자리에 비어있는 녀석들한테 아무거나 끼워 갖춰야겠지 반지 자리에 비어있음 무게 줄일 żeby 그냥 사용 못한다네 돌아가야겠네 어쨌든 여기도 뭐 많다 횃불은 나중에 쓸모가 많이 있나? 좀 팔까 횃불도? 흠 내려가는게 좋겠어요 함부로 가면 안될 것 같아 또 지들끼리 폭발하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한 명씩 내려와 한 명씩 와 그렇지 한 명씩 해 알았지 같이 다니다가 응 문제 일으킨다고 응 내려와 얻어 조용히 내려와 밟으면 안돼 등치 크다고 밟고 그러면 안된다 아 됐어 아직 살아있어? 됐어 하자 내 스태프에 조심해야지 뭐야? 뭐지? 넘어졌어 넘어져버렸는데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아아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없애면 되나? 아니 아니냐 보자 죽지마 얘네들 없애고 가야되는건가? 오오 아이고 아이고 그 참 왜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 문제 생겼잖아 왜 마음대로 거기 있지마 뭐 이게 뭐야? 죽은 듀에르가? 여기 시체가 있는데 마이크 마이크 한번 싸워볼까? 한번 싸워볼까? 얘네들 한번 싸워볼까? 굳이 피할 이유는 없거든 아 근데 저지대 야 잠깐 우리가 저지대고 쟤네가 공지대야 나중에 오자 또 넘어지겠지 여기 또 넘어지겠지? 노후한 마을 어? 마을이야? 마을도 있어 이 안에 뭐 버려진 야영지 아 여기야 야영지구나 오 죽은 애들이다 오오 선제공격 쇼소드 오 뭐야 이거 야 이건 좀 좋은거 주웠다 그죠? 이거를 4에서 16 오 이거 괜찮은데? 공격력도 좀 나쁘지않고 공격력도 좀 나쁘지않고 좋아 좋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은거 얻었어 재료는 좀 나중에 가야겠다 보석같은거는 캐는건가? 어디까지 가는거야? 뭐야 매복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누구 나타나겠는데? 어 뭐 하나있다 저기 저쪽에 어 여기 근데 싸우기 좀 불편해보이는데 장소가 어 여기 뭐 책이나 이런거 많이 있네 책은 캠프에 돌아가서 읽어보는게 제일 좋은거 같고 캠프에 가서 읽어보는게 제일이기 캠프에 가서 읽어보는게 제일이기 아까 저쪽 반대쪽으로도 가볼까? 여기도 매복하기 좋은 장소다 그랬는데 안 들어갔는데 빛바랜 기록서 어 맞네 맞네 어 뭐야 누구세요? 손바닥을 들어 올린다 누구세요? 손바닥을 들어 올린다 뭐 지 맘대로 화면이 넘어가 유혈사태는 필요없어 그 손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도끼에서 손대 설득 설득의 신이야 바드는 설득의 신이기 때문에 조심해 15 오우 뭐야 한방에 나오네 나이스 여기서 뭐하는거야 누굴 헌팅해 내가 도와줄수도 있는데 부츠가 뭐길래 그 부츠가 아주 비싼건가 그 부츠 좋은건가 내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슬쩍 해야겠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슬쩍 해야겠다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 그 로트출만 가 sediment 아픈 말다 아픈 아픈 처음엔 뭐 오호 도망 나올 때를 난 무료 봉사는 하지 않아 금전적인 게 있어야 할 텐다 오케이 어? 니가 말한 하사관 3는 누구지? 그러게 쓰리게 누구야 절대자 어떻게 생겼어 부츠를 신고 있는 놈을 찾으면 되는 건가? 너무 힌트가 없잖아 근데 너 어디길래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있었구나 오오오 오오 동물의 파수꾼 미르나라고 쓰여있대 동물의 파수꾼? 북쪽 사분면에서 열을 보내고 돌아왔다 광산 후보지 2개를 발견했다 미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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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이 참 많 맞네 여기 어? 웨이포인트 어디? 여기 밑에 있네 오케이 어우 징그러워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울퉁불퉁한 바울 내려가는 곳 찾았어요 금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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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걸이? 투척 너무 높아? 저거 왠지 좋은 것 같은데 도약으로 올라가면 되나? 나이스 이건 뭐지? 오 좋아요 이런데 횃불이 계속 있는거 보면 너무 높다는데 아 아 오케이 여기 올라가서 뛰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로 도약하면 되잖아 도약 도약을 다시 도약을 도약을 다시 할 수 있니? 도약을 다시 할 수 있니? 오 멀리서도 도약하네 가자 잘 따라오는구만 오 여긴 선착장인데 오 저 큰 거를 무겁지 않니 반쯤 먹은 사과 이 단순한 부츠를 들고가서 그 부츠라고 속이고 내가 그 아이템을 가져가면 어떨까 내가 거짓말을 치는거야 아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다시 올라가자 길이 어디야 다시 여기까지 올래 아 일로 내려가야되는구나 길을 찾았다 빨리 오라고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악살난 듀엘을 가 일단 내려가자 쭉 저장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물에 훼손된 편지는 수신자에게 멀리 치륵호수 주변의 물가에서 듀엘가들이 지역을 배회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하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치륵의 호수 계속 나오네 먼저만 다 버려진 일지 우린 아이언풋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열었다 그 멍청이가 어떻게 150을 넘겼는지 미스테리지만 어쨌거나 축하할 일이다 미르나가 물자 감시를 위해 그가 광차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아까 그 종이에 나왔던 친구죠 미르나 미르나는 광차에서 코고리가 시작되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성이 착한 게 그 게으름뱅이에겐 다행이다 난 이만 잠을 청해야겠다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네 피로 얼룩진 기록스 어휴 왜 이렇게 멀리서 보여 어휴 오지러워 경구 편지 암석에서 캐는 수많은 원석들의 품질과 외관을 상세하게 기록한 장구 무기의 색깔 투명도 그리고 꽤 커다란 루비에 대해 강조한 항목은 이런 건 보내도 되겠죠 이거 두 개나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야 아 이게 그 칠흑 거기로 가는 건가 가보자 오 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안에 뭐가 있으려나 안에 뭐가 있으려나 오 설마 막 물속에서 막 몬스터 튀어나오고 뭔가 아니겠지 다른 녀석들인데 다른 녀석들인데 격의 라프트는 어디야? 격의 라프트는 어디야? 격의 라프트는 어디야? 어디야? 절대자님의 이름으로 날 지나가게 해줘 미안하지만 격의 라프트는 죽었어 바이코니들과 싸우다가 말이야 하긴 내가 훔친 거긴 해 주에르가를 호수로 밀어버린다 기만 제일 높은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그 뒤에 뒤에 뭔가 감당 안 될 무언가가 생길 거 같은데 일단 한번 위협해 보자 아 10 정도면은 껌이지 어 어 뭐야 갑자기? 위협은 중요해 아 난 너랑 같이 안 가고 싶은데 아니야 이 뒤에 잘 나올 거야 립밤이 없어졌네 진짜 배가 신박하게 생겼다 잘 만들었네 오 이게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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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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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말이 거치네 난 참된 영혼이다. 얘를 갖춰 대하도록 하사관한테 보고하라고 하던데 미친방이래 어? 뭐야? 어? 근데 감염 안됐는데 어떻게 통하는거지? 갑자기 도네이션? 메이크 도네이션? 아임 쏘리 아임 쏘리 난 갖고 있는게 없다고 도네이션? 도네이션 해달래 얘들아 이 친구가 도네이션 해달라는데 도네이션 해달래 100원이면 가치가 큰거 아닐까?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는 이걸 뺏어가네 도네이션을 아 100원 정도야 오케이 100원 정도는 줄 수 있지 백비트 그 두 개의 마음이 곧 정해져야 그 사람은 그 많은 유형의 교수님들에게 아임 쏘리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이 대머리 빡빡이 쿡쿡루 빙뽕 헤헤헤 이렇게 하는거 아니쪼 빡빡이 어? 탈모여서 좋겠네 이러면 됐어 도네이션 제대로 했다 오케이 머머리라고 놀렸어 됐어 됐어 도네이션 제대로 했다 도네이션에 값어치가 있었다 아 뭐야 사기꾼 우리는 모두 친구 아니 아스타리온만 계속 올라가네 아스타리온만 계속 올라가네 이거 훼손된 쪽지 뭐야 안읽어지는데 지저분한 지도 지저분한 지도가 뭐지 어... 이거는 뭔가 음식에 관한 내용 먹고사는데 급급해서 여기는 최대한 아이템은 수고하지 말도록 하죠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건 먹으라고 해 놓은거니까 먹을 수 있는거는 뭐 먹을 수 있는거는 뭐 뭐야 저기 뭐 키우고 있는건가 처형당한 드로우 뭐야 거미를 키워 뭐야 거미를 키워 근처에 있으니까 이런거 깜내지 말고 여기가 고블린 야영지랑 다를게 뭐야 이게 마음에 들어하네 이게 마음에 들어하네 이게 마음에 들어하네 네 그럼, 사령님한테 말해 우리 소리를 다 가지는게 원하자 오자 참된 영혼이 갇혀버렸다고 들었는데 그걸 도와야 하지 않나 손을 못 잡는다 5개의 숟가락을 받는다 이런 녀석들 일로 받쳐야지 지금 막 그거잖아 지금 농땡이 까고 있잖아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말하는 싸가지 보소 애칭이야? 말하는게 아주 거칠기 그지없네 갈등불이 뭐야 뭘 구해야되네 죽음의 암흑? 무슨 말이지? 랜턴을 구해야돼? 달 등불을 구해야겠다 니어 구해야돼 일단 그거부터 구하고 가야되겠네 그러면 가망이 없네 하드모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인거지 자체 하드모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인데 보자 절대자가 그린포지에 요원을 보냈다는거 알아냈어요 그린포지와 물라이즈 타워를 연결하는 경로가 있을거래 다른 경로를 찾으라는 소린데 이게 메인 퀘스트가 맞긴하고 오 시체 막 버려 이중찰물 문 열고 일단 이쪽으로는 여기는 나중에 와야되나보다 이쪽은 나중에 오는게 맞나보다 그러면 다시 나가자 배타고 다시 나가야되는거잖아 일단 배타고 다시 나갑시다 그래서 어우 빨리 좀 와 어우 답답해 여기서는 왜 달리기가 안되는거야 달리라고 친구들 다시 나가자 아까 그 버섯 있는데 다시 탐험을 좀 해야되겠네 궁글로 다시 나가야되 여기 어차피 워프 찍었으니까 나중에 오기도 편하고 오 아까 그 위쪽 길로 갔어야됐나보다 걔네들이랑 싸우긴 해야되나보네 아 아니 이유없는 길은 없지 이중찰물 그저 그저 나한테 달려나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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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한테 달려나 괜찮아 바바리안 이중찰물 그저 그저 하여 아 뭐야 아 뭐야 어딨어 도망치다니 아니 도망치다니 이 친구가 말을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준거 아니었어 넌 어딨어 얘는 어딨는거야 위에 있고 얘네 3명이야 진짜 누가 보면 어 누가 보면 진짜 도망간 줄 알겠네 잠시 빌린거야 잠시 빌린거란다 친구야 오해를 좀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걸 쓴다고 어쩐지 2명 여기다가 회전베기 한번 썼으니까 하나 죽이고 됐고 뭐야 뭐야 여기 안보이는데 뭐야 뭐야 이 투명 뭐야 은신이었어 은신이었나 보다 아 침묵 뭐야 뭐 단체 침묵 걸렸어 미친 아니 뭐가 이렇게 넓어 거리가 단체 침묵 걸렸어 단체 침묵 걸렸어 큰일났네 여기 나와봐 나오면 괜찮지 않니 아 나 이거 주문 그거 안 옮겼다 안 옮겨가지고 아 맞다 구체 아 또 깜빡했네 아 본인도 침묵인데 부덕이야 아니 바드는 보니까 바드는 딱 보니까 바드는 그거요 독설가 죽이는게 낫지 어 넌 밖으로 못나가네 아 질주 한번 쓰자 들어 나와서 그냥 어쨌든 밖으로만 나오면 돼서 됐어 아 실명 실명이라니 공격을 그대로 갑시다 죽어라 그렇지 어 뭐야 이게 안 죽어 투명화 아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몸의 심장 올라프다 올라프 치유해줬어 라인 구체를 어디다 두는게 좋을까 내려올 수 있으려나 얘 얘네들이 내려올거 같은데 일단 써볼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육십 육십짜리 때리고 도약이 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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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명화살 얘네들은 좀 더 센 애들한테 쓰는게 좋고 제발 제발 한 번에 왜 굳이 앞으로 가서 쏴야 되지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죽여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A득이죠 아니 이거 왜 이동을 해 이동 안해도 되잖아 이거 이동 안해도 되는데 왜 이동이 뜨는거야 이동이 왜 뜨지 팔 쏘는데 추가 행동인데 왜 안될까 터넘기지 음 위에 애들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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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되게 넓다 널 죽이자 옆에 있는 애 공격을 안하는데 도망갔어 저것 봐라 한 번 더 어 에에에라이 바닥에 표시를 바닥에 표시를 제대로 못 봤네 뭐야 지 친구 때렸어 어디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아 다 도망가 아 그 와중에 또 침묵이야 음 음 음 너무 약해 아무리 봐도 마법사 너무 약해 뭐야 뭐야 아 참 여기까지 가서 경로가 방해받는데 와 얘 쓸모가 없네 역시 이 위에서는 쓸모가 없네 내려오자 그냥 마이너스 6정도야 됐어 됐어 밑에 있는 애는 공격이나 하자 오 치명타 개꿀 실패 공격 나이스 저 녀석은 살아 계속 공격하네 왜 공격을 안하지 얘 밑에 애들을 다 처리했다 여기까지 올라올래? 여기까지 올라갈거야? 올라갈 거리면은 이걸로 때려도 되고 그렇지 널 밀자 밀어 밀어 오예 죽였다 아이템은 없을지언정 죽였다 나이스 이렇게는 죽일 수 있구나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네 자 이쪽으로 가서 거리가 안달거 같은데 다네 내 실패 내려와 아 이 자식들 위에서 깔짝거리는거 진짜 진짜 넌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냥 턴 종료하고 올라가자 메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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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됐고 아이고 한 번 더 쟤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뭘 못하겠다 아 올라가야되겠네 여기까지밖에 안되네 넘겨그냥 뒤통수 뒤통수를 그렇지 가자 뒤통수를 때려야돼 그리고 아니야 한 번 더 때려 됐다 끝 마영 부채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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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뭐 없지 가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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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기고 일단 다 비어있고 올라가자 이 녀석들 거는 가져가야지 다들 아파해 와 뭘 그렇게 많이 갖고있냐 오 16 은신 굴렘의 불이 있죠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걸어다니는거라 분배해줄테니까 기다려 상인은 어디서 만날 수 있니 오 개쩌는 무기 나왔다 오케이 자 무기를 분배하겠어요 자 잠깐만 7에 17인데 야 이거 도끼가 자 무기 강화 1 식물 곤충이나 소형 크리처에게 화염 피해 이거 어차피 위에 올라가서 버섯인가 뭐 버섯인가 그 친구들이랑 싸울 거니까 이건 교체해주고 지금 지금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은근히 은근히 횃불도 무게가 나가는구나 아 제발 상인 나와주세요 이 안에 상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더 가야 합니까 돈도 많아 돈이 제일 무겁네 아 맞아요 주문 변경할게요 잠시만 최근에 Szczer 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무게는 되야 되기 때문에 2마리는 별로 안 무겁잖아 1.5 이것도 생각보다 무겁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저장 한 번 하고 게일 이거 좀 받고 언데드 아까 배우지 않았나? 화염구를 화염구체랑 화염구는 다르네 지금 내가 잘 안 쓰는 거를 빼고 이걸 넣고 이걸 넣고 단검 구름이 있긴 한데 천둥파 빼고 이거 넣고 오케이 좋았어 다시 이쪽으로 나갑시다 아 근데 이거 휴식을 한 번 해야 되겠는데 다들 끙끙대고 있어 이거 휴식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아스타룸 말고 아스타룸 말고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 그냥 힐을 한 번 하고 버틴 다음에 포션을 먹고 포션을 먹고 포션 두 개 먹고 포션이 하나도 없던가? 포션이 하나도 없던가? 포션이 하나도 없던가? 포션을 포션이 없네 포션이 왜 이렇게 없던가? 아 여깄다 5개나 힘든데? 힐도 있고 포션 한 번 먹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위로 가야 되는 거 맞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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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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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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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을 보여주는구나 아 망했는데 네네네네 보망친 놈을 잡으러 왔어 기생충의 진실을 말한다 치료제를 모색하기 위해 안전한 길을 찾는 것 뿐이다 기생충의 진실을 말한다 뭐야 뭐야 두개나 나와 뭐야 왠지 안전하게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음 일단 진실을 말해볼까 좀 징그럽게 생겼다 좀 징그럽게 생겼다 좀 징그럽게 생겼다 오 의외로 호의적이네 싸울 줄 알았는데 저장 이게 뭐야 어 어 대화를 시도해 어 아무 뜻 아무 뜻도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 아 아 아 다시 한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어 1이 나오다니 말도 안 돼 헉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이게 뭐야 이래서 바로 20이 나온다고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예 뭐 죽은 죽은 척을 했던 거야 말 걸면 함부로 말 걸면 안 되겠네 좀 무섭네 어 이 사람 누구지 아 아 캐럴 아 아 어 어 거기 hem 으 으 어 으 아하 근데 여기에 왜 고블린이 있지? 강명해라는 이름은 처음 듣네요 아하 근데 여기에 왜 고블린이 있지? 아하 근데 여기에 왜 고블린이 있지? 강명해라는 이름은 처음 듣네요 상인인가봐 아 여기요? 지상에서 팔 버섯을 모으고 있어요 아 나 버섯 따위엔 관심이 없다 아 울챙이를 심었어요 버섯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저런 말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인성파탄 지문이 꼭 하나씩 있다 아 으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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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플레이어잖아 엑스트랙티드에 대해 알아보았다 뭐야 이게 무슨일이지? 왜 일리시드가.. 아니 왜 여기있지? 마인드플레이어잖아 죽어라 바로 죽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지? 오오오 이리에서 나왔나보다 오 그런가봐 난 아무것도 삼가자 넌 나머지처럼 죽게 될거야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화네 흐어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오 오 한번 해보자 아 오 그래도 볼 순 있나보다 오 역시 주인공은 특별해 그 정지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아 바로 변신하는구나 그러면은 빼줄 수 있나? 손을 댈 수가 없구나 그때 그 남자 뇌 뜯어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상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아 이미 심어진 이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가? 일단 그때 올라탔던 마인드 플레이어 함선에 대해 얘기한다 어?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어?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어? 뭐야 누가 훔친 거 아니면 고대에 무슨 뭐가 있었나 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함선이 우리를 납치했으니까 무슨 해적 같은 건가? 고마워 많은 걸 얻었다는데 정보는 확실히 오 오 잠깐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지? 아까 터지던 버섯이잖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왜? 그것도 왜 클레릭이 또 가지고 있대? 그런 위험한 걸 왜 또 클레릭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생각보다 많은 종족이 있네 과학자들인가 다? 알았어 버섯을 찾으면 돌아오지 한번 해보지 뭐 당신 거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오케이 맞네 오케이 드디어 만났다 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질 수 있어 일단 다 팔고 아이템 무죠 아이템을 싹 팔고 봅시다 무기들은 다 필요가 없거든요 와 근데 이거 횃불은 좀 팔까? 횃불은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많아 잘 쓰지도 않는데 팔까 그냥? 어차피 불빛 내는 것도 있는데 굳이 하나 빼고는 다 팔자 이거 두 개 다 팔고 상동 주개도 팔고 상동 주개도 팔고 상동 주개도 팔고 물? 물? 아 이건 내비 두자 던져도 되는 거니까 병 두 개 팔고 레몬 팔고 썩은 것들은 싹 팔어 집게 팔고 집게 팔고 삽도 팔고 아 이 아저씨 돈 많았는데 순식간에 거지대고 있네 아 이거 안 되는데 벌써 난 무기부터 다 팔아 안 돼 아저씨 거지대면 안 돼 아직 뭐 많단 말이야 기다려봐 얘는 아직 괜찮고 얘가 지금 무거워서 그러는데 오케이 자 이제 사볼까요 보자 착용자의 이동 속도는 어려운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타오르는 광선 이 섬세한 서클릿은 착용자에게 타오르는 광선을 주문시전할 수 있게 한다 타오르는 광선 이렇게 좋은데 이거 머리 쓰는 거잖아 이거 하나 사 이거 왕관 씌워줘도 괜찮은 거니? 세일러문 왕관이네 아 늪지대 같은 거 영향 안 가게 하는 거 페인풀 이건 뭐야 쇼쇼드 빼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신발을 그래서 얘가 삶을 계속 한 건데 신발을 어 뭐야 얘 신발 왜 왜 왜 이러지 이거 왜 안 신고 있었냐 신발을 얘를 사줄까? 아 얘 이쁜거 얘는 잘 돌아다이지도 않잖아 아 얘 뭐가 이쁘다고 이걸 사줘 아 아이 하나도 안 예쁜데 얘한테 맞는 신발이 막 이거 사서 일단 신겨놓고 아 잠깐만 아 사서 일단 신겨놓고 이런 것들이나 사팔구 아 아 이거 쓸 때가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보니까 병사 쓸 때가 있다고 했었지 이거는 다 거기로 옮겨 놓자 캠프로 옮겨 놓자 키스리안키 좋은것 입고 있으니까 됐고 다 팔고 이 정의의 검 뭐 어떡하지 이것도 팔고 보자 암흑시아의 두루마리 이것도 하나씩 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루마리가 엄청 많은데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최변무늬 악취 이것도 좀 아까 솔직히 이것도 좀 탐났거든요 이거 하나 사고 생물의 살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데미지 절반만 받는다 이거는 나한테만 쓰는 건가? 이거 나한테만 쓰는 건가요? 보이지 않게 한다 요즘 탐나는데 이것도 이거 하나 사고 쓸 수 있는 살 수 있는 건 다 사보고 인간보다 살 수 있는 건 다 팔아 12 잠깐만 지금 입고 있는 게 다 도피에 안 받는 거 저건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다 콰지트 소환 콰지트 소환 두루마리 다른 사람한테 걸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거 다 팔고 사과도 복사과도 팔고 초자연적인 불꽃 마법 화살을 시전하면 추가 투사체를 발사한다 어 어 잠깐만 얘는 이것보다 얘 불화살 쓸 데가 있는데 얘한테 주는 게 좋으려나 이걸 빼고 얘를 이걸 주고 아 얘 너무 좋은 거만 자꾸 주는데 아 깝치네 이렇게 점점 좋은 거 주면 안 되는데 방어 주문을 다른 애를 줘야겠다 이거를 이거를 일단 아이템은 대충 이 정도로 팔고 일회용이라 자 봐요 자 이제 아이템 오우 유형으로 싹 받고 이게 일회용이라는 게 한 번 배우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거 였던가요?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아군을 취하고 최대 5만큼 이건 일단 배우자 오우 뭐야 배워진 건가 배워진 건가 시전이 된 건가 아니네 배워진 건가 보네 뭐야 배워진 거야 지금 쓴 거야 지금 쓴 건데 뭐야 아 뭐 피 없었으니까 써도 상관은 없었다만 뭔가 아까운데 주문 시전 이렇게 쓰는 거라며 배워지는 거라며 배우기가 따로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 애초에 아 오케오케오케 배우는 건 얘만 된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이거를 이거를 어 레벨이 낮아서 못 배운대 잠깐만 그런 거 안 써져 있었잖아 그런 거 안 써져 있었잖아 준비를 배우고 오우 실명은 은근히 돈이 많이 뜨네 타오르는 손길 안 배웠었던가 타오르는 손길 안 배웠었던가 아 타오르는 손길 없네 아무튼 이렇게 Created 정리좀 흐릿해지기 두마리 이것도 생각보다 비싸네 이 친구가 그래도 은근히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어선 괜찮네 다만 이 모든 걸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크지만 계속 교체를 해야 돼서 돈은 워낙 많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해도 되겠다 돼지는 있고 근데 이게 원래 있는 걸 배우면 2레벨로 올라가고 그런가요? 아 없네 이미 아는 주군이라 뜨는구나 다 배우자 어쨌든 얘가 갖고 있는 걸로 배우는 게 낫지 같은 거라도 다른 애가 들고 있어도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긴 귀찮아서 그래요 가방 차지하는 건 좀 빡쳐요 가방 차지하는 건 은근 짜증남 뭐야 뭐야 핸매품에 추가로 올려버렸어 아까 그거 어떡하지? 캠프로 보내기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 가는데 막 팔려 있는 거 아니겠지? 아시죠 여러분 제 RPG하면 가방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방 보면 정리해주고 싶어지는 가방인데 너무 빡빡하네 이거 불편하네 이거 이거를 얘가 배울 수 있다고요? 이걸 계속 부를 수가 있나? 어디 갔어? 아 배우는구나 투명한 능력을 가지고 적에게 겁을 줄 수 있는 쾌짓 형태의 패밀리얼을 소환 겁을 준다? 일단 배워볼게요 얘를 아 이거 마법 잠깐만 앞줄을 빼고 이거 한번 써보죠 치키 콰싯 치키 콰싯 콰싯 일반 주문을 일반 주문에 이거 들어간 건 정말 좋은데 반응행도 아 잠깐만 이런 건 못 바꾸나 못 바꾸네 레벨이 올라야 바꿀 수 있던데 이건 오케이 얘도 얘는 뭐 정리 나중에도 될 것 같고 아 가방 너무 깔끔해졌다 아 너무 좋네 가방 너무 깔끔하네 돈은 모두 하윤에게 맡기기로 해요 여러분 돈 관리는 하윤이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은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어요 어우 그래도 얘는 무겁네 잠깐만 이렇게 좀 옮겨놔야겠다 화살을 주로 아스타리온이 쓰니까 뭐가 이렇게 무겁니 어떤 게 이렇게 무거운 거니 아 돈 때문이구나 아 이래서 아 분할을 아 분할 분할해야 되겠네 잠깐만 아 나눌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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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씩 좀 나눠볼까요 우리 팀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갈라크 한테 보내고 아스타리온에게 하나씩 보내고 제일 약한 제일 약한 게일은 들지마 제일 약한 또 나눠야 되겠네 얘한테 들게 하는 게 낫겠다 이게 훨씬 낫겠다 아직 못판 것도 있네 좀만 더 팔아야 돼 아 욕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모아도 편하잖아 터져서 두는 것보다는 그럼 훨씬 편하니까 아 공 팔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우리 스크래치 부를 거야 우리 스크래치를 부를 때 쓰는 거란 말이야 안 돼 뭐지 내가 이런 걸 팔았나 이런 걸 이건 사 잠깐만 이런 걸 내가 팔았습니다 산 건가 방금 아니구나 여기서 파는 거였구나 괜히 샀네 나중에 사도 되는데 필요할 때 사면 되는데 아 파는 거였어요? 아 그치 여기서 파는 거지 아까 목팔았던 게 더 있지 않았나? 나는 근데 이거 하면서 연금수를 안 할 것 같아 그냥 사서 쓸 것 같아 연금수 하나도 안 할 듯 아 돈이 없으시네 나머지는 좀 가지고 있을까 베리 웰 베리 웰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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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을 맞고 나서 경험치가 올랐네 이거 뭐야 내성 경험치야? 뭐야 별 특이한 적당한 피는 그래도 절반은 유지하자 얘들아 지금요 어디 있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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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어디 있어 신발을 찾자 신발을 찾는 게 여기네 설마 얘가 여기 있나? 일단 마을을 좀 뚫고 가는 게 신비한 탑 붕의 잔기 이건대에 두고 어섯 부여보라 했으니까 일단 맵 좀 뚫립시다 아 반대쪽이네 여기 어두워가지고 맵을 좀 열어봅시다 어 여기도 상인이네 어 아까 만나지 않았나? 근데 그를 만나봤습니다 아 만났었나? 만났었나? 이제 헷갈려 드워프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이름도 헷갈리네 만났으니까 이게 뜨는 거겠지? 부라로 만났다고는 안 하겠지? 17 이건 뭘까? 아 7이구나 아 숫자 7이구나 오 31 미쳤다 많이 드셨다고? 요한은 어떤 사이인데요? 남편이야? 남편한테 너무 차가운데 그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 분은 안준데 저거 무슨 말이야 뭘 파는지 좀 보여주실래요? 우와 아 뭐야 이 사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회복의 아물렛 야 잠깐만 3레벨 주문 있어 야 미친 야 이거 또 얼마짜리야? 170료? 얼마 안하네 야 이거 이거 무조건 차야지 오이씨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옷 미쳤다 옷은 지금 됐고 부시개 돌이케 됐고 장갑 빗발치는 가시 중독된 크리처를 치유하면 중독상태 해제 중독된 크리처를 치유하면 중독상태를 해제한다고? 야 이거 아 이거 낄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바드가 껴도 될 것 같은데? 점프 산성 피해를 준다 아 근데 이것도 이게 더 좋은 건데 원래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중독된 크리처가 내가 지금 소환할 수 있는 그 친구들 근데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받는 피해 반정 스텔스 판정 살 4에서 10일 이게 1이 중요할까? 미안해 경쇄는 빼고 단궁 다른 애도 비교해보자 어 이건 얘 입혀도 되겠다 잠깐만 14 14 13 지금 입고 있는 게 14인데 잠깐만 이게 15짜리 똑같은 거네 아 똑같은 건데 아 그럼 이거 그냥 내비주자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파는 거면 아니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아닌가? 아니야 이게 더 좋다 이게 좋다 얘가 이게 더 좋다 이거 이거 얘는 됐고 야 니가 목걸이가 없구나 내가 아까 팔아버려가지고 약간 목걸이가 없었구나 망토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목걸이를 이건 아스타리온한테 주면 되고 너는 니가 입을 만한 거는 아 지금 입는 게 너무 약해서 근데 독성 피해는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독 쓰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부수기에 받는 피해 감소 100위에 받는 피해가 1 감소 내성 울림과 판정 1 보너스 이거를 이거를 얘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지금 갖고 있는 거보단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민첩 내성 아 근데 균형이 여기도 있단 말이야? 100위 아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주사위랑 100위의 차이인데 100위 받는 피해 1 감소랑 주사위 굴림 보너스 1을 받는 건데 균형은 똑같아 어쨌든 이거 균형은 똑같거든요 균형은 똑같아서 아 이거 좀 고민되네 너는 무조건 이게 좋다 얘는 그냥 무조건 이게 좋네 되게 비싸다 근력 내성불림이니까 근력 내성불림이니까 넌 이거 무조건 입어야겠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이다 어머 어머 이게 속옷이 굉장히 야하네 어머 어머 입어라 입어라 이거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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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입었구나 어머 어쩐지 이걸 팔까 바로바로 파는 게 나으려나 다른 애들 교체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갖고 있자 얘는 됐고 아 점프 반지 반지는 솔직히 그냥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아무나 껴줘도 될 것 같아 마법이 있으면은 그냥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껴주는 게 맞을 듯 때릴 때 산속 공격 들어가게 하고 너도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뭐라도 능력 있으면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하고 반지 팔고 뭐라도 있으면 좋은 거라서 화살 보자 얘는 화살이 똑같은 거지? 아니네 이게 두 번 쓸 수 있는 거라서 아 이것도 이게 1레벨 주문 슬롯을 치명타를 맞추면은 쓸 수 있는 건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아 단궁 됐고 공개 충전 공개가 한 번씩 들어가긴 하던데 아 이거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핏발치는 가시 무기 공격을 갈 때 대상은 일정 확률로 명중 굴림과 내성 굴림의 페널티 손재주가 올라가서 좋긴 한데 아 됐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거래 아주 좋구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자주 찾아올게요 이 가게 좋네 서비스가 좋아 아주머니가 약간 독한 면이 있으신데 가게가 아주 거의 건너갈 수 있나? 한 바퀴 돌았나?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생긴 거지? 쭉 아 됐어 그러면 버섯 언더다크 어딘가에서 실종됐다고? 붕괴 잔해를 지워 어느 쪽이지? 부츠를 찾기 이게 가운데인데 이거 뭐야 이 안에서 부츠를 찾으면 되는 노예 딥 노웅 툴라를 찾았다 신발 툴라가 어디 있었어 아까 지나가다 발견했니 혹시? 잠깐 툴라라는 애가 어디 있었지? 툴라라는 애를 봤었니? 툴라가 얘네는 아니잖아 툴라? 노움 노움 찾아 뭐가 있으면 또 먹어? 앞에 아줌마 아줌마도 노움인데? 잠깐만 아니고 툴라가 어디지? 근처에 가야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는 좀 있다 가고 아까 배 타고 간 곳? 아 그쪽에 있었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툴라가 그쪽에 있었나? 이 친구들 죽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죽은 척하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죽은 척을 즐기나 봐 죽은 척을 즐기는 애들이었어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참된 영혼 니아 풀어주기 아 툴라를 찾았다 그냥 뒤쪽으로 가서 아까 저쪽 길로 내려가가지고 저쪽이 두 개의 퀘스트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저쪽으로 가서 나가자 길도 열 겸 그냥 일로 나가자 뭐야 내가 이 친구가 목소리는 좀 다정한데 남편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알 바 아니라고 약간 친데레 식으로 말하는 저 아주머니를 보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여긴 뭐하면 되지? 어! 뭐야? 마법을? 잠깐만 내가 혹시 널 눌렀니? 얘는 마법을 뺏어간대 여기 조심해 근처에만 가도 폭발하는구만 좀 일자로 갈 수 없니? 오 무서워 죽겠네 와 여기 갈 수 있는거야? 어 저기 누가 있는데? 어! 에일린 where are you? 그랬잖아 아 이거 뭐야 저 사람 남편이잖아 아 근데 피가 왜 이렇게 없지? 어디야 어디가 가자 갈 수 있는거야? 아! 아 이 사람이 얘기하면 안되는데 아 얘가 얘기하면 안되는데 이름을 기억하시네 비바밭 불이 매우 잘 붙는다고? 불이 매우 잘 붙는다고? 불이 매우 잘 붙는다고? 땅당히 곤란한 상황이 걸어 들어가셨군요 어? 가방을 떨어뜨렸다 도와줘! 어디에 가방을 잃어버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신같은거 안되나? 투명화 뭐있나? 잠깐만 얘가 우리 닫고있는것중에 어 안개걸음 투명화 있었나? 투명화같은게 있었던거? 어 여기있다 안개걸음 주루마리 이거를 아 피가 별로 없어서 불안한데 니 스스로한테 좀 쓰자 일단 너한테 좀 쓰자 힐이라도 써야지 잠깐만 물약도 하나라서 일단 저장 한번하고 잠깐만 빈공간으로 순간이동한다 아 이거 이거 얘가 하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 얘 이거 배웠었나? 이 친구가 이걸 배웠었나 모르겠네 잠시 잠시 아 이건 배울 수 있는 애가 아닌가? 어딨지? 안개걸음 안개걸음 아 배우기 배우기 하고 잠깐 쓰자 잠깐 일단 잠깐 빼고 잠깐 쓰자 잠깐 쓰자 좀 불안한걸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잠깐만 가방이 어딨다고? 가방이 어딨어?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그러면은 아 야 이거 공간이 아 이거 좀 가까이 가면 터질 것 같은데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 있으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가방 가방 구해달라매 가방 가방을 구해달라매 가방 주워달라매 뭐야 아 그래요? 아 아 그런거였어요? 아 그래요? 어? 방금 주워서 이렇게 물품 나눠주면 되잖아 아 그래요? 아 물품을 먹는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습관적으로 가방을 열고 주워가지고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아 오케오케 즈.. 어 뭐야 어떡해? 아니아니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이씨 무서워라 투척이요? 아 핫 짱 됐다 됐나? 이거 난 가면 되죠? 어어 아니 이 아저씨 아니 쓸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쓰고 나오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 아저씨 뭐야 아니 이 아저씨 뭐야 아니 이 아저씨 좀 너무하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 방금 칼라크가 잠깐만 대화? 이거 대화가 끝나면 터지는게 아닐까? 잠깐만 난 불안한데? 저장을 일단 대화를 하자 어 뭐야 까먹었어? 이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나요? 어? 근데 마을에 있는데? 마을에 있었잖아 뭐지? 뭐야 뭘 주는데? 투명 어 얘들아 얘들아 일로 나와 뭘 준거야? 투명화의 두루마리 와 아저씨 좋은거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큰살포 이쪽은 아예 가는게 아닌가봐 가지 말자 어? 좀 궁금한데? 아무것도 없잖아 터트려봐도 되는거 아닐까? 여기 잠깐만 채집할만한거 있는데? 아샤 아샤 오 다 터진다 오 다 터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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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우와 우와 다 터져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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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 붕 오 다 터졌다 근데 이거 불 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던데? 불 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불 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오 오 오케 아 아 이럴때? 이럴때 채집을 하는거야 롤스의 양초가 뭐야 아 뭘 만드는거구나 에센스 물약 아니 물약 만드는건 솔직히 좀 이거 배워야될거 같아 내가 봤을때 물약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금 파는걸 본거 같았는데? 소금 파는걸 본거 같았는데? 소금 파는걸 본거 같았는데? 어 한 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좀 보고 사용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함부로 쓰긴 좀 그래요 함부로 쓰긴 좀 그래요 최대한 붙어서 와라 겁도 없어 퍼진다니까 왜 그러는거야 남편 구했으니까 당신의 남편을 구해왔어요 당신 찾으러 갔다던데 당신의 남편이 당신 찾으러 갔었대 뭐야 뚱뚱하고 늙은 등신? 아니 뭐 말을 저렇게 하니 쓸모없는 남편이래 그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어요 둘 사이에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여긴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온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텐데요 둘 사이에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군요 가정폭력을 했었던 거군요 가정폭력을 70년이나 했어 여태까지 70년을 맞고 살다가 막대하는 거구나 방금 남편이 기억력을 잃은 것 같은데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제정신을 잃은 건 이러는 게 치매 걸렸나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시는 게 여기까지 내려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텐데요 기적줄기 그게 왜 가치가 있죠? 탈모까지 치료할 수 있대 여러분 여러분 기적줄기라는 게 있으면 탈모도 치료할 수 있대 근데 그걸로 기억상실을 치유할 수는 없나요?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아 일부러 그 버섯 그 줄기를 안 주는 거네 착용자는 투척 공격과 즉석 무기로 공격할 때 추가 피해를 입힌다 투척은 잘 안 쓰니까 이거는 그냥 저 친구 또 아프면 주죠 그냥 아파서 윽 하면 그때 주면 될 것 같아 자 니어를 풀어주자 참된 영혼 니어의 정신이 우리가 교감했다 공개된 지점에 갇혀있고 부츠부터 찾아야겠네 풍성충은 걱정할 리가 없겠군요 사실 나도 좀 머리가 좀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도 저런 귀죽줄기 만약에 다려먹을 수 있으면 먹을 것 같아 나도 요즘 들어서 머리가 많이 빠져 얘들아 우리 집엔 탈모 유전자는 없지만 이쪽으로 가는 길은 뭐지? 여기 길은 뭘까 이 길은 뭔지 궁금한데 한번 가봐야지 아 아까 내려온 거기잖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까 내려온 거기구나 어 뭔데 오 깜짝이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몬스터였어? 나나 아까 그 오 여기서 조장돼서 다행이다 오 깜짝 놀랬다 뭐야 저 자식 뭐가 나오는지 몰랐네 왜 이게 도망을 갈지 저렇게 될지 몰랐네 야 저거 잡으면은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슬쩍 슬쩍 아 뭔가 투척 던지기 던질만한 거 없나 그냥 맨땅 공격을 한번 해볼까 머리가 안 되네 살짝 오 안 나오네 잠깐만 그러면 어 뭐야 이러면 안 움직이나 터널 종료할까 이러면 움직이지 않을까 만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아 이게 뭐야 아니야 아까 그 칼라크 있는 데 쪽으로 가자 거기면 괜찮지 않을까 걔 안 튕겼잖아 요기 요기 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 넌 튕길 것 같은데 너 일로와 여긴 안 떨어질 것 같아 너도 이쪽으로 가봐 여기는 아까 멸종이 서 있었거든 넌 거리가 좀 기니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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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싸울만 해 됐어 됐어 어 뭐야 어 아니 뭐지 뭐야 왜 두 번 왜 내 차례인데 왜 네가 공격해 야 야 내 차례인데 왜 두 번 공격하냐 아 다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 차례 왔는데 제가 은신을 쓰고 단체로 은신을 쓰고 위쪽으로 올라가자 그럼 안 들키지 않을까 위쪽에 있으면은 떨어지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 내 기억에는 위쪽에는 아니네 아 안되네 다시 다시 할게요 저 녀석을 꼭 잡아야 될까 반대쪽으로 해도 점프해서 넘어올 것 같고 아니야 잡아야지 바닥에 아니야 아이 방법이 없나 안 떨어질 만한 방법이 없나 저 녀석을 저 녀석을 야 거리가 짧아 가지고 어떻게든 공격이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얘네 둘 일단 여기 빠져 나 한명이 부르고 한명이 부르고 한명이 빠지자 아 좀 허약하긴 하지만 바드가 불러야 겠.. 아니야 너가 여기 있어야지 어쨌든 턴이 끝나면 움직이는 거니까 해보자 그치 점프하지 아 저 이상한 두더지 새끼 뭔데 저거 오우 가운데.. 가운데 있으면 다같이 맞잖아 가운데 있자고? 다같이 맞지 어 뭐야 야 아니 죽은 척 하는거니? 아니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가자마자 누워버리네 아 싸움이 싫다고 바로 누워버리네 씨 너무 가파른 길을 가면 안되겠다 가자마자 누워버리네 어이가 없네 그러면 가운데 다 모아놓고 턴을 종료하자 일단 턴 종료하면 제가 움직이니까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떨어질거같은데 최대한 붙어있자 서로 붙어있는거야 옹기종기 피도 별로 없는데 큰일났네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좋았어 이러면은 이 위로 떨어지겠지? 그래 오우 쉣 어 나 바드구나 야 잠깐만 어 방어력이 높네 이 친구 그러면 웅포의 파트 실명 실명이 들어갈까? 아 실명 오케이 실명 됐고 한 번 더 또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니 넌 왜이래 여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한데 이쪽으로 가서 더 떨어질까봐 저한테 더 때려 그렇지 살짝만 뒤로 빼서 아아 이 불명예스러운 돼지야? 60 60 60이고 이게 100이었던가? 100% 공격력은 필수 점프를 도약.. 야아 도약거리가 3배 늘어났는데 이것밖에 안되니? 아이치 아이치 아이침 다음에 써야겠네 아이치 오, 비웃는 것봐 오케이 됐다 어 됐다 불 별로 안 좋네 적이 착용자를 공격하면 착용자는 1턴 동안 분노의 효과를 얻는다 이거를 누굴 주는 게 좋으려나 지금 갖고 있는 애들 써봤자 별로 좋은 애가 없는데 근데 얘가 훨씬 더 좋은 거 입고 있어요 더 좋은 거 입고 있어 일단 챙겨 잡았으면 됐지 휴식도 없어서 큰일이네 힐을 한번 써줄까 방역치유 얘들아 방역치유가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방역치유 한번 하고 피가 이것밖에 안 차니 이거 나 참 얜 너무 약해서 탈이야 하나만 더 쓰고 이것만 딱 하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붕괴 잔해를 치워주자 이거는 일단 타워를 신발을 찾자 신발을 찾자? 이게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노예팀 놈 툴라를 찾았다 툴라를 이 마을에서 찾았다는 건가? 아 시 헷갈려 죽겠네 저게 갑자기 떴단 말이야 찾았다 툴라라는 내가 여기 있었나? 이 마을에 있다는 거야 이 주변에 있다는 거야 놈이 있었나 여기? 버섯을 올라타 보자는 건가? 로우먼 얘네들밖에 없었는데 아 버섯 위로 올라가도 된다고요? 이 밑으로 가보자 이쪽 길은 뭐가 있지? 아 그 옆쪽 길이구나 아 다른 길은 아니구나 공포의 공허 뭐야 여기는? 어 뭐야 뭐야 뭐지? 한 마리? 4레벨? 4레벨짜리 하나면은 뭐 조금만 더 앞으로 갈래 한 번 더 그렇지 너는 뭐 가까이서 공격 못하니까 오 진짜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쓸만한데? 3,4,5 아 1 남았다 아 아 아 이게 빗나가? 진짜 너 한 번 남았다 근데 은근히 불은 안 맞아 이걸 쓰자 아 됐다 화살만 화산룸만 싸워도 충분하네 여긴 뭘까? 이런 애들이 많이 있나? 갈고리 물량 만들 때 쓰는 거네요 응심? 아 뭐야 뭐야 또 어딨어 어딨니? 위에 있네 조금만 뒤에서 머리가 안 돼 아이치 핏 나갔어 한 번 더 됐고 다음 30% 이쪽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이쪽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타오르는 광선을 써보자 오오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두 마리였어? 아 뭐야 아 이거 사람도 있었네? 오오 노 최면 뭐야 이게 단점이야 이게 단점이야 얘 가까이서 싸우는 애들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여기도 있네 어둠 속에 메아리 와 와 와 와 맞나 한번 물어뜯어 그렇지 피를 좀 올리고 때려 아 이거 보단 낫지 그치 가까이서 활 쏘는 건 좀 아니긴 해 도망가 넌 멀리서 아 안 돼 넌 멀리서 싸워야 한다고 멀리서 싸워야 돼 고마워 덕분에 멀리 도망갔어 치사한 것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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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보자 멍멍한게 이거 허 뭐야 개쎄 지금 개쎄네 맞아라 됐고 됐고 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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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싸워야 될 거 아냐 좀 내려와 어디갔어 어디있어 내려왔니 내려왔니 안 내려왔나 뭐야 그새 한 마리 더 늘었어 뭐야 그새 한 마리 더 늘었어 어디있어 어 이거 가까이 왔네 질주 질주 한 번만 더 오자 보이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못 쓸 거 아냐 어 뭐야 내려왔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오케이 화살을 이러나도 되고 25 살짝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쏠 수 있으려나 하아 이거참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되겠다 그냥 빼야겠다 바이스 내려오면 다행이지 헉 오오 진짜 저 허약한 허약한 마법사 진짜 55 50 50 1 1 1 1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3 2 2 2 3 2 3 3 2 2 3 2 3 2 2 2 3 2 3 2 2 2 2 3 3 3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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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얘를 얘를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얘 때리자 그냥 쟤 그냥 죽이는 것보다 아니야 그냥 가 맞아도 돼 괜찮아 어차피 한번 쉴 거야 어차피 한번 쉴 거라서 몸부에 빠져서 못 때리지롱 어 뭐야 우리 게일 죽어있는 게일 왜 때려 우리 죽어있는 게일한테 왜 그래 어 5 5 5 5 5 5 아 진짜 사망한다고 5 5 5 5 5 5 5 5 5 오름수죠? 뭔가 있어보이는 것까지 갖고 있네 아니 아스타리온은 내가 봤을 땐 못봐 이런 것보다 기본 공격이 훨씬 좋아보임 계속 쓸 때마다 딜이 잘 안나와 레인저가 꾸졌다는 이유가 저건가? 레인저가 꾸졌다는 이유가 저건가봐요 내가 그런건지 내가 잘 못쓰는건지 쓰고 싶은데 뭔가 기본 공격만큼 깔쌈한 딜이 잘 안나온다 할까? 마보파살 쓰는 애로 바꿀까? 그냥 아니 내가 지금 마보파살 쓰는 애로 했었나? 안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도 발견했으니까 어 한번 쉬자 도저히 안되겠다 식을 한번 취하러 가야겠어 아 그럴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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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군가요? 뭐야 당신은 누군가요? 소속박되어 있는거 속박되어 있는거야? 어? 그래, 티플링이야 귀한 고양이가 그리가 caught 3-9 와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뭔데 뭐하는게 뭐야? 뭐하는게 뭐야? 뭐하는게? 뭐야 악마야 왜이래 헐 헐 이렇게 바꿀수도 있어? 이게 무슨일이야 어쩌다가 아니 어쩌다가 악마랑 저런 말을 그치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둘은 싸우지 마시구요 알겠죠 어디있어 윌 어디있어? 어디있지? 이쪽에 있나? 아 여기있다 괜찮아 윌? 괜찮아 윌? 좌우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마쏘라가 저에선 우리를 환불할 수 있어 제가 그들과 디몬을 훔쳐줬다고 말했었고 사진료들과 혜택적이고 혈액절등의 죄다 하지만... 싸란한 흘러가 없지 않아 인하적이거나 월락팩을 없는 것보다 너는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해요 윌은 우연히 상통할 수 없는 영광을 못하였을 때 그래 죽임 당하지 않은 건 다행인데 넌 악마로 변했어 적절한 벌이라고 생각해 이건 좀 진짜 악마도 자리 그만둬야 되겠는데 진짜 악마도 자리 털고 일어나야 될 만한 대답 아니니 이거 5번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당신이 서있는 땅에 가치가 없다고 뭘 기대했어 그녀는 악마에요 정직함의 표본은 아니지 야 이거 대답이 다 별로다 블레이드 오브 프론티어에 대해 설명할게 있다고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같아 애초에 잘못된 성 잘못된 계약을 했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는데 뭐야 그런지 계약이 아니라 약혼이라고 뭐야 번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한 거야 뭐야 약혼이라니 갑자기 계약이 아니라 약혼이었어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그녀랑 약혼했어 쟤 계약이겠지 오자 너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위브로 연결되었을 때 내가 상상했던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간답게 만드는 녀석 인간답게 만드는 녀석? 그 순간에 눈에 superfic이 응 이 친구 나한테 잘해주긴 하네 보자 네가 해줬던 이야기에 나오는 강력한 군주가 누군지 고민 중이었어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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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온 졸고시 멋있다 아버지 그럼 그 시기엔 모든 마법이 사라졌던 거야?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다시 탄생한 사람이 미스트라인 거구나 설레오 오, 갑자기 오래됐어 나 기분좋게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왜 시무룩해졌어 아 씨 요즘 미스트라 미스트라 Mi스트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무룩해졌어 자자 음 14 16, 19 일자리 내비져봐 아 40 딱 맞네 아 휴식 굿나잇 됐다 한번 저장하구요 어잉? 얘는 왜 이게 뜨지? 수호자 아담한틴 대장간의 수호자 마그마에서 창조된 것은 망치 어디에? 도운은 알고 있다? 도운이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아마 아담한틴 대장간 도운이 뜨거운 망치를 찾아야 되는거죠? 가방 어디갔지? 상자 상자 아 상자 저쪽이구나 그냥 상자에서 내용을 알아야 이것도 그게 되는거니까 아이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건 아까 봤던거 이건 아까 봤던거 아 아 너무 길어 잠깐만 페이룬 우화 동방견문 샘비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말지어다 그곳은 그곳은 네더릴 속국이었던 조국의 역사를 빨리 잊어버린 잊어버린 열심히 일하지만 데일랜드에서 온 편지를 빼앗고 당신을 해적에 팔아버리는 데에도 열심히 이들을 본거지다 다행히도 다른 동종업계 무리가 나를 넘겨받아 넘겨받은 해적들을 공격했고 필경사인 내가 승선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나는 라쉬맨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동쪽의 관문 테스크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 흥분되었다 흐물목록 작성 이상한 연금술 스케치와 공식으로 가득 찬 페이지를 넘깁니다 어떤 것은 평범하게 쓰여있고 어떤 것은 거의 알 수 없는 룸과 문자로 쓰여있습니다 음속 변환법과 전쟁 무기 제조법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죽은 육체를 되살리는 법으로 중요하게 다른대 오 뭐야 이것도 죽은 육체 살리는 거 그 스크롤에 관련된 건가?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지요 그 꼬마 도둑 녀석은 모든 일에 끼어들더군요 그리고 보라이온의 양자도 그에 어울리고 다녔어요 그 애들에게 사악한 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요 캔들킥 감히 내 앞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나? 나와 여주인님께서 그 천벌받을 놈들과 싸우다 제가 되셨거늘 바알을 저주하고 이레니쿠스를 저주하고 네 놈을 저주하리라 바알? 바알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바알 스폰 바알 스폰 바알 스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알 스폰 이런건 아닌데 바알 스폰 표지 안쪽에 울브렌의 소유물이라고 적힌 심하게 그을린 일기장 읽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내용 중 하나는 하나의 저는 글쓴이의 지상으로 떠난 그의 친구 박허스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어머씨 티플렉만이 우리 세계를 침범하는 유일한 악이라고? 소드코스트 사람들은 티플렉 안 좋아하네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는게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건가? 이건 아까 봤고 뒷바랜 기록서 아까 미르나 얘기했던 미르나죠 북쪽 4분면 다 읽어도 뭔지 모르겠네 일단 나가자 이걸 한번 하고 나가보자 이 게임이 집중력을 조금 떨어지게 하는 요소 중 하나야 저 많은 글 이 꽃은 공격을 해야될까? 마력을 빨아들인대 저 꽃은 만지면 안돼 이 지대까지는 다 왔고 궁금해지는 미안해 이게 아까 거기구나 여기를 다시 가야되겠네 틀라 툴라 틀라라네 마을에 있는거 아니야? 노은툴라를 찾아다는데 마을이 있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거겠지? 좀 제대로 찾아보자 약간 말을 걸어볼까? 어우 징그럽다 얘는 좀 누가 자꾸 대화하자고 하는 건지 위치가 이 위거든?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다 아 여깄다 콜라 여기 있었다 부츠 여깄다 여기 중독 치킨 자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갖고 있을 거라고? 상태가 몹시 안 좋아 원한다면 내가 고통을 끝내줄 수도 있어 아 일단 해독 뭐야 그녀에게 해독제를 준다 해독제를 준다? 뭐야 뭐가 맞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일단 해독제 줄게 일단 먹어봐 이상한 거 주워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살려줬으니까 부츠 내놔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건 좀 약간 있어 보이는데? 츤데레다 츤데레 지금 아프면서? 아 우선은 보상이야? 지금 넌 누군가를 도울 상황이 아니야 아프잖아 아 우선은 보상이 있대 아 이제는 여기랑 저쪽이랑 둘 중에 하나 편을 들어야 되나? 무엇을 위해 채굴하고 있는 거야? 별다른 건 없구나 어떤 목적으로 탐험을 한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건 15? 15? 15? 야 살짝 높은데 15는? 오 나이스 나이스 오늘 주사비 운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굿굿 굿굿 그러믄 전환할 뭔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해줄래? Look, you've done me a good turn and you deserve the truth But that's as much of it as I can tell I swear it If you need to go your own way I respect that but Still I'm asking 아이 부탁하니까 해야지 개꿀잼 개꿀잼 주사위 개꿀잼 어 무슨 부츠야? 무슨 부츠야? 부츠가 어떤 부츠인데? 신속의 부츠? 깃털로 장식되어 있고 밑창이 유연한 이 부츠는 수많은 적을 제압하고 도망치는데 사용 아 달리기가 좀 빠른거구나 이걸 지금 신어봐? 지금 신으면은 아까 뭐가 생겼는데? 이게 더 좋은거니까 일단 신어봐 아 발박수를 아 발박수 그러네 발박수 어떻게 치나 보자 얍 발로 박수를 쳐 속도와 이동에 자유를 얻는다 뭐야 뭐지 뭐지 발박수 행동이 없는데 그냥 한턴 이동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뭐가 떠요? 그냥 한턴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쓰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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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근데 이런게 그 조건을 죽였다 왜? 으악 뭐지? 그것은 균형에서 죽는다 왜요? 그 조건을 죽는다는 그거 죽이고 왔어 그 조건이 버티가 어어 왜요? 아 아니 그 조건이 questo 그 조건을 내가 방금 다 죽였는데? 그 듀에르가는 왜 공격한거지? 그 듀엘은 손님이였어? 손님을 받아줬다가 죽임을 당한거야? 근데 나 방금 그 듀엘과 죽이지 않았나? 내가 방금 죽였는데? 내가 죽였어 내 밑에서 죽였잖아 저거 근데 빨리 좀 말해주면 안돼? 오 뭐야? 쟤 어디야? 내 밑에서 죽였어 내 밑에서 죽였다 나에게 붙여있는 둘이 쟤 뭐야? 니어의 영혼을 해방이였는데? 잠깐만 머리 갖다주는게 해방인가 영혼해방인가 죽이면 영혼이 해방되나 저사람 몸에 갇혀있는건가 어 잠깐만 여기서 볼 수 있나 여기서 못 봐요 아 일단 갖다줄게 그니까요 보통 죽이면 해방되잖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아 뭐야 바뀌어버렸네 니어를 죽이자가 돼버렸네 지금 노음을 해방시키자 여기에 편을 들기로 해버렸네 문제 비난처 뭐가 엄청 많아졌다 은주의 비난처 이쪽에 있네 그럼 내려가자 그만 좀 괴롭히세요 아주머니 아니지 아니지 저 아저씨 저런 소리 들을만 하지 자 죽은거 일단 팔고 쓰레기는 팔아 아 배고파 이제 슬슬 또 배고프네 비늘갑 이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지 방금 이 버섯 내가 주었었나 없잖아 버섯 없잖아 없으니까 저 말하는거 아니에요 다른 버섯일걸 저 기족줄기인가 뭐 그거에요 그거 죽은 기억이 없는데 기족줄기를 가져가야 돼 기족줄기를 가져가야 돼 오 오 경험치 뭐야 베르가 침입자 물리치기 됐구요 음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아 끝난거구나 방금 완료가 된거야 근데 군주가 제일 힘이 없어 보이는데 군주가 제일 힘이 없어 보이는데 뭐야 뭐야 두에가 디스트로이 마이 피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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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 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어 그래 뭐야 동료가 되겠다는 건가 그 뒤를 가는 이미 죽었어 내가 죽였거든 나는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버섯과 여행하고 싶지 않아 좋아 합류해라 내 동료가 되라 새긴 거는 얘가 더 몬스터같이 생겼는데 일시적으로 파티에 합류도 하네 대박이다 가자 보여줄게 그니까 어찌보면 인종차별이죠 어디야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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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내가 널 눌렀니 여기 주에르가 시체가 있지 않니 그래 죽였어 빨리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치 다른 군주? 어? 잠깐만 아까 그 마을? 아까 그 마을을 제거하라는 거야? 잠깐만 난 이런 일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아 난 이런 일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아 아니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어 얘랑 싸우게 생겼네 아 나 참 아니 이 사람 정신 못 차렸네 어? 대신 복수해줬는데 뭘 거기 마을을 마을을 복수를 하려고 정신을 못 차렸어 죽어라 이 자식 식물 대상으로는 또 물 수가 없네 식물은 또 안 먹어? 아 또 채식은 또 안 하나 보다 채식은 또 안 하는 스타일이네 산성을 입혀라 야 약간 수액 같은 걸 빨 수도 있지 수액을 빨 수도 있지 뭘 그래 아 아 아니 가끔씩 채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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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처맞아도 되니까 죽여 됐어 한번 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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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인마 아 좀 불쌍하긴 한데 멀쩡히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죽이라니 마을 사람들 착하구만 아 이제 밑으로 가면 되겠네요 어 이쪽엔 가는 길이 없고 그 문 라잇 문 뭐시기 그걸 어디서 얻지 랜턴 아 아만 아다만틴 대장관 암 아 아 그 아 다른 경우 다른 경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붕괴 잔해를 치우자 어 이거 아까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네 니아의 머리 왜 아까 뜨던 퀘스트들이 안 보이지 아 가야 되는구나 일단 가야 되네 조장 한번 하고 어 근데 이거 신고 들어가면은 쟤네들이 뭐라 하지 않나 일단 가지고 있을까 들어가자마자 공격당할 수도 있어 아니 저 부츠는 이러면서 저 부츠는 내가 갖고 오랬잖아 이러면서 왜 니가 신고 있지 그러고 싶지 않아 아 그런가 신어볼까 아니네 부츠 찾기 떴네 신발 원래 주인이 아직 돌려받고 싶어 할 것이다 맞네 하사관 쓰린 거잖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도 하사관이 알고 있잖아 아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데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데 아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데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데 아 이거 타고 나갈 수도 있구나 큰 배를 타지 않아도 작은 배를 타고도 돌아올 수 있구나 뭐야 네? 갑자기? 갑자기 퀘스트 완료? 뭐지? 영혼을 뭐야 영혼 구출했어 뭐야 뭐지? 갑자기 퀘스트 완료됐는데? 이게 무슨 경우지? 니오를 죽이자 퀘스트가 두 개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시간 지나서 죽은 거라고요? 네? 그런데 다른 퀘스트는 멀쩡한데? 여기 니아를 죽여라는 퀘스트는 있는데 니아 머리 배달 니오를 죽이자 들어가는 길은 여기 하나뿐인데 들어가는 길이 여기 하나뿐이잖아 오 뭐야 들어갈 수 있네? 느슨한 결말을 반드시 마무리하세요 오 뭐야 여기도 지금 가기는 좀 애매하네 사후세계에는 상점이 없으니까 너희 주머니를 좀 살펴볼게 진짜 말을 너무 나쁘게 한다 그래 주머니를 좀 살펴볼게 얘들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반지가 있네 반지가 있네 좋은 건가? 회의로운 우아도 주었고요 회의로운 우아도 주었고요 이중 철문 혹시 니가 열 수 있으려나? 14? 아 14정도면 쉽지 아 되나? 어 됐다 아 이게 6이구나 이렇게 꿀 여긴 뭐지? 발은 왜 이래? 쟤네들을 먹은 건가? 아 약간 식인 아니야? 식인 느낌이잖아 아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이라서 이렇게 뜬다구요 아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상자도 다 뒤져볼까요? 어? 뭐 많네 여기 여기 뭐 많다 아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구나 어우 좋아 아 다 훔쳐 다 훔쳐 칼 칼도 훔치고 그래서 이렇게 다 걸어다니네 어 어 이거 뭐지? 단추? 이게 뭐지? 오오 오 새로 아 다른 길이 여기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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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타고 들어가는 거긴가? 어? 왜왜? 오 막 조심해야겠다 어머 뭐야 슬라임 한 번 더 어 뭐야 빵투젤리 뭐야 황토젤리라고 해도 저 황토젤리가 아닐텐데 세이 바이바이 깜만 더 어? 뭐야 이건 왜 안들어갔지? 바닥에 어 죽었다 아 아 이거 쓰자 아 경로에 방해받아? 올라와 이거 쓸까? 11 오 이제야 좀 제대로 들어가네 어 위에도 있구나 으 그 복대밋이 한 번 더 칼좀 좋은거를 줘야되겠다 번개의 에 조항이 있나? 아 번개조항 있네 번개공격 안들어가도 일단 써보지만 됐어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턴 버리는건 아깝기 때문에 아씨 안되네 여기서 공격이 되나? 경로가 방해받으면 뜨는게 있고 안되네 역시 머리가 안다 돌 뒤에 숨어가지고 저 얍삽한 녀석 아 저 얍삽한 녀석 돌 뒤에 숨어가지고 어 맞았다 가치나? 어 된다 70 아 빗나갔네 일단 이동 괜찮아 넌 강하니까 넌 강하니까 괜찮아 일단 너때로 써 너도 가 잠оды 으흐 이거 다 밟고 다녀 진짜 나이스 죽을 게 있나? 오 오 뭐야 죽을 게 있네 iyi 우리 젤리 친구들 뭘 많이 갖고 있네 우리 젤리 친구들 뭘 많이 갖고 있네 이제 또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잖아 양초 조장 한번 하고 자 도약을 잠깐만 도약이 안되네 여기 가는 거 아닌가 맞네 뛰어 옳지 사색의 방병 그녀의 명령을 알아? 무슨 말일까? 또 우리 나서야지 또 우리 우리 사기꾼씨가 문 열어야지 10정도면 금방이지 아 그치 아 19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데 아 19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데 개당 어으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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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급 치유물량 수제지도 수제 지도? 어? 이거 아까 얻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위층에 원해는 숨겨진 장소, 아래층 원해는 예비와야 다 열어봐, 다 열어봐 아이템을 너만 줍다 보니 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 아이템을 좀 많이 나눠 가져야겠어 보급물자 차규도의 일치 보급물자 개꿀이네 명판 조각 명판 조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뭐지? 차규도의 일치 도덕적 계명과 교리적 기도가 돌판 위에 새겨져 있다 차규도의 일치 그런 짐승은 본 적이 없다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내 팔만큼 긴 엄미가 달려있다 살같이 그슬리는 냄새가 나지만 불이 붙어있진 않다 괴물은 벽으로 돌진해서 돌을 무슨 양피지 마냥 뚫고 지나갔다 다른 저스티 시어들은 모두 죽거나 반죽음이 됐다 너문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요새 벽에 박힌 명패처럼 가면을 얼굴에 못 박은 헬라이트와 함께 왔다 어? 지옥에서 뭘 불러냈나보다 이런거는 보통 그런거 아닌가? 갇혔다 놈들이 또 발광하더니 벽이 무너졌다 길을 파내기 시작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 끝났다 샤님의 그림자께서 나를 데려가주시길 어? 뭔가 기도해서 이상한걸 불러냈나본데? 사람이 아닌 존재를 불러서 무슨 일이 생겼나봐요 뭐 먹을건 다 챙기고 먹으면 먹고 가자 해골 여기 뭐야? 무덤이야? 돌침대 돌침대 별이 다섯개 별이 다섯개 별이 다섯개 돌침대 아 명판 여기다 쓰는건가? 이게 뭐지? 필로미네 은신처 어머 기도한다 아 기도하는줄 아이고 아노노노 자 여기 맵의 표시가 필로미네 은신처 필로미네 은신처 필로미네 은신처가 뭐야 붉은색으로 뜬다고? 어디? 아 근데 이거 여기에 표시가 왜 뜨는거지 책무더기 어 오 좋아요 역시 이런거 다 뒤져봐야된다니까 뭐하는걸까 뭘하는걸까 위에서 봐도 뭐가 없는데 힐러미느 의신처가 뭐지 여기에 떠있는게 없단마로 음 뭘까요 뭘까요 여기에도 표시가 있는데 도대체 이 필로빈의 위신처 이게 뭘까요 여긴데 뭘 하는건가 지명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거 퀘스트 표시 아니에요 지명은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 지도가 뭔가 바뀐거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어 여기 도약이든가 아니 그니까요 이 표시가 퀘스트 표시 아니에요 이거 퀘스트 퀘스트 아닌가 뭐지 뭐지 이따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건가 뭐지 그게 미리 뜬다고요 아직 못 받은 퀘스트가 미리 뜬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아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 뭔가 다른 공포의 두루마리 오 산성 밟으면 안돼 이쪽엔 길이 없나 오 이거 뭐야 매우 희귀 오 매우 희귀한 아이템 염류발견 아씨 대박 저긴 길이 없어보이구요 저긴 길이 없어보이구요 아이고 아이고 길 없는거 같애 나가자 그런가요 일단 나가보고 매우 희귀함을 얻었어 대박 아냐아냐 오 아 이런거 훔쳐갈 수 있구나 오케이 이런것들은 다 힘좋은 친구한테 주는게 맞아 일단 다 주워서 빌루를 하도록 하겠어 됐어 저장 한번 하고 이쪽은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어 이 문은 뭐지? 어 이런 문이 있었어? 뭐야? 이 문은 뭐지? 아 뭐야 어? 이 문은 뭐지? 뭐야 여긴 그냥 여긴 그냥 아이템을 줍기 위해 들어오는 음 뭐지? 뭐지? 늦어진 아치형이 있고 아 여기 또 작게 해서 들어갈 수 있네 어 여기 잠깐 단추 단추 두개 발견 두개 발견 뭐 다른 문 발견 뭐 다른 문 발견 나이스 다른 문 발견 어 이 이건 이렇게 봐야지 옆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서 모르겠네 여긴 아무것도 없지 오 그냥 숨어있는 공간을 발견한 거네 아 이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나보다 저 작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음 음 뭔가 새로운 공간은 안 보이는데 여기 어차피 한 바퀴 돌았잖아 아 맞다 더하고 오랬지 어떤 걸 더하고 와야되냐 어 주외르 하사관이라는 사람이 저기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 어디 있으려나 얘네들 근데 다 어디 갔어? 이게 내가 봐도 모르겠네 쳐다보는 이들이 있니? 없니? 없으면 슬쩍 없으면 슬쩍 해야지 양배추도 쓰죠? 양배추도 쓰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뭐 있나보다 헉 이 휴골들은 뭐야? 으으 무거워 어 고개를 숙여 더 가까이 본다 가까이 살펴본다 아 10정도면 괜찮아 어 아 미친 뭐야 어? 샤의 상징 샤 신도들이군 죽어서 잘 됐어 그들을 죽인 게 무엇이든 간에 강력한 여신의 적이 되길 자처한다 아직도 샤의 상징 샤의 상징 샤의 상징 샤의 상징 샤의 상징 샤의 상징 아니에요 유독 오늘따라 잘 나오는 것뿐이야 아이 참 그런 것뿐이에요 뭘 또 난이도를 바꿔 은근히 함정도구도 많이 모이면 무겁구나 은근히 함정도구도 많이 모이면 무겁구나 은근히 함정도구도 많이 모이면 무겁구나 이런건 다 게일 주자 아 들고 있어봤자 들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되는데 아 일단 이건 두고 무거운 거 다 아 옮겨 아 뭐 이것저것 이거 상인 한번 더 만나야겠는걸 오 가면 위협이 올라간대 머리에 쓰는거네 머리에 쓰는거네 가면이라 오 나쁘지 않은데 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 잠겨있네 열어보자 아 너무 쉽네 10자리면 그냥 해도 됐었네 29 대높아 아 아 그렇게 생각하니? 어우 애들아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트렁크 여기 뒤에도 앞에도 그렇지 하다 나태 식담 그리고 악덕에 관하여 어우 돈 좋네 이것도 짚고 이것도 짚고 와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어 어 위쪽에 아직 탐방 덜했어 위에 갔다가 가자 어 위쪽에 아직 탐방 덜했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느낌이야 위쪽 아직 덜 봤어 위쪽을 봐야돼 어 상인한테 가서 가방 좀 비우고 와야겠어요 아 상인 계속 봐야되네 어 어 상자에 뭐 되게 많네 팔걸 필요없어 이거 다 팔거 팔것들 오 노래 뭐가 이렇게 무섭냐 여기 묵제 트렁크 하나 있네 어우 이걸 빼놓고 갈 순 없지 됐고 여기 다 봤다 아 근데 아 이대로 갔다가 가방만 다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못 들면 어떡하지 우와 이 밑에 뭐야 이 밑에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암정을 해제해보자고 아 아 됐다 됐다 아 깜짝 놀래라 오케이 오케이 뭐가 있을까 함정을 해지 한번 하고 바로 열고 15? 아 15 어 껌이지 껌 아 이거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조금 낮게 나와도 괜찮 괜찮 오 번개에 오라 번개 번개 착용해도 되겠다 한번 써보자 궁금하네 뭐야 길이 여기가 끝이야 이건 또? 웬만한 데는 탐험을 다 했네 상인한테 가는 일만 남았네 진짜 아 물약을 먼저 만들려구요? 아까 뭐였더라? 이거였지 근데 이런걸 얻은 적이 없는데? 모든 서스펜션이 뭐야? 소금은 그렇다 치는데 모든 서스펜션인가 이거는 재료를 전부 추출 이게 뭐야? 재료 전부 추출이 뭐지? 갖고 있는 걸 추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아 8개? 8개 만들 수 있구나 제작해 그래도 상인한테 가야돼 그래도 가야돼 그러면 일단 어 언더다크 깊숙한 곳에 있다 여길 나가서 동굴을 아니지? 일단 여기 다시 가서 아이템을 좀 팔고 아줌마 떠났어? 아 아줌마 갔어 아 아주머니 떠나버렸어 아줌마 떠나버렸어 아줌마 물품이 좋은 이유가 있었다니까 아줌마 물품이 좋은 이유가 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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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수 있는 거 싹 팔고 은잔도 팔고 역시 4개도 팔고 케이크 가판 짜니까 케이크 먹고 싶다 이건 쓸 수 있는 건가? 일단 가지고 있을까? 나OL 팔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아서 다 팔았고 다음 보자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이템 안 써도 막 이기고 그러니까? 약간 익숙해진 것 같은데 난이도 올릴까? 아니아니야 아니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이 얼마나 평온한데 그런 소리를 이건 생선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뭘 올려 이대로 즐겨 너도 팔자 다른 친구들 위해서 조금 남겨놔야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얘는 항상 얘는 항상 뭐가 이렇게 무겁냐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 명판 조각 이런 것도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맨 아랫부분 위쪽 이거 이 명판 조각이 사실 아까 어딘가에 쓰인 쓰인 게 아닐까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주웠던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쓰이는 거 아닐까 뭔가 큰 조각 위쪽 아래쪽 중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 쓰이는 것 같은데 아까 아까 그 퀘스트 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수요병에 의해서 여기 이제 여기 탐험을 좀 해볼까요 이 밑에 탐험을 아 이 밑에 탐험을 여기 들어가야지 할 수 있나 일단 이 아래쪽 탐험을 해보자 아래쪽도 한번 탐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저 전초기지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있을지도 아닌가 길은 여기가 끝인가 아 여기가 끝인가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온단 말이지 확실하네 아 근데 나무가 뭘 뺏는다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싸우던 장소 아닌가 오 여기 아까 싸우던 장소 오 오 야 잠깐만 갈비구이 맛있겠다 갈비구이 맛있겠다 망가진 두루마리는 뭐지 망가진 두루마리는 뭐지 불고기 불고기 내가 아까 여기를 안 털어갔구나 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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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그마 마그마만 연심에 치는데 안쯤 먹힌 무 주머니를 죽자고 아 비어있는 주 아이고 죽기 이런걸 죽으면은요 편지같은걸 여기다가 넣을까 편지를 넣지 약간 종이쪼가리 이런 종이쪼가리들을 여기다 넣는거야 아 이거 이렇게 쓰는거구나 재료랑 추출물 여기다 넣는거고 뭘 알아야 뭘 쓰지 이거는 책도 여기다 넣을까 어 어 이러니까 좀 더 편해지네 어 이거 책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편안해지고 있어 아 앞으로 주머니같은거 보이면 바로 주워야겠다 여기는 아까 고기가는 길이고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아닌데 올라갈 수는 없나보다 다시 일로와볼래? 음 음 이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퀘스트가 아닐까요? 근데 저희 들어간다고 다시 못나오고 그러는건 아닐거 같은데 아닌가? 꼼꼼하게 못해서 그런가? 어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제대로 찾아보면 길이 다 있다고요? 아 근데 길 찾기 어렵네 어쨌든 이거 타면은 그린 포... 여기 가는거고 그린 포즈로 들어가는거고 이쪽 뒤로 가는 길은 내 생각엔 따로 있나본데 이쪽 길 오른쪽 길 통해서 가보자 이쪽은 이쪽에 길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아아 반대쪽이다 여러분 반대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가보자 이쪽도 가봐야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반대쪽이군요 아까 근데 여기 내려오던 길이라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까 미끄러졌는데 아 올라갈 수 있네?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이거 포자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포자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포자 여기있다 아어어 포자 구했나? 아까 뭐 포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나? 아 저 반대편으로 가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엑스칼리버? 뭐야? 엑스칼리버? 뭐야 이거 아 안되는데 아 근력은 조금 딸리는데 우리 아스타리온이 근력은 조금 딸리는데 하아 아 아 하 이건 어쩔 수 없어 한번 더 해 제발 제발 어 나이스 와 이 컵 뭐지? 엑스칼리버 이 검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희귀한 야 잠깐만 5에서 14 선율 어? 잠깐만 탈라를 알러 선율? 클래스 행동 선율?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바드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걸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칠 듯한 비명이나 격려하는 노래를 발산할 준비가 된 검 2대 차 웅웅거린 이거를 얘 주고 이거를 안그래도 들고 있는게 내가 들고 있는거 곤봉이거든 이걸로 바꾸면 되겠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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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투구는 뭐야 옆에 투구도 있네 근데 이거는 원래 쓰던 그거잖아 저쪽 반대편으로 가야되겠는데 어 이러면은 잠깐만 반대편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던가 길이 없는거 아닌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걸어올 필요가 없었네 여기는 어떻게 나가야되지 아 그냥 이리로 나가면 되나? 아 길이 있긴 하네 어 어어 허어어 아니아니 야 진짜 아 진짜 뒤로 오라면 좀 와라 진짜 아 아 아 진짜 뒤로 오라면 좀 와 그 막 함부로 그러지 말고 아 이거 피가 피가 애매하네 여기서 뛰면 아 여기 있네 내려가는 내가 아니 뛰지 말고 아 여기 있었네 아니 내가 시야가 눈이 안좋아가지고 어 어 뭐야 기습당함 어 이거 뭐지 헉 뭐야 아 메두사가 있나 이거 뭐지 아 아 아 아 아 어 눈을 보면 굳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너 혼자 다 해 야 몇 개야 너 혼자 다 하는 건데 아니 아니 얘들아 시간을 좀 주지 않을래 때리기 전에 저장 한번 하고 제때로 나와 95 오히려 마법이 안 좋다니까 얘는 희한하들 한방 컷 오케 던전으로 아 이거는 우리 팀한테 뭘 줄까 아 실명 주자 아 씨 앞을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아 나갈 수 있나 오케이 실명 아니야 턴 좋네 뭐야 쟤 죽은 거 아니었어 하나 더 있었네 안 돼 그만 써 벨코즈다 벨코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벨코즈다 벨코즈 벨코즈랑 싸우네 벨코즈랑 싸우네 와 근데 얘 턴이 조금 그르네 턴이 조금 그르네 그렇지 빠샤 개쎄 역시 개쎄 아이고 우리 팀도 맞았어 아 쓰비마센 어허 어허 좋아 어 뭐야 얘는 누구냐 아 얘랑 얘네는 다른 팀인가 보네 아 서로 공격하는 죽인 건가 지금 이 밑에 녀석을 때리기에는 무약거리가 부족한데 일단 가자 질주도 아니다 어차피 못 때리니까 대충 쏘고 한 번 더 쏴 아니네 싸울 수 있었는데 질주 쓸 걸 그랬네 한 번 더 그렇지 이쪽으로 가자 빛나갔지롱 빛나갔지롱 도망가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니 어 아 들어가네 너무 먼데 살짝만 앞으로 더 나와서 오케이 빛나감 떴네 야비 넌 일로 내려와 도망가야 가방 주워 가방을 줍고 너도 여기다가 편지 집어넣어 아 종이쪼가리 너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책이나 종이쪼가리 다 들어가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이런거 저장할때 있으면 좋겠네 두루마리는 일단 빼놓고 이거를 맞아 반지 반지 누구 주기로 했더라 반지도 누구 줘야 되거든요 눈에다 활 쏘면 아프지 너 하나 주자 스펙 스펙 오 피귀 뭐야 이거 사령기 주문 상처광선 붙이는게 뭐야 대상을 두렵게 한다 괘저 피해 대상은 여전히 절반의 피해 오 이게 뭐지 이걸 누구 주는게 좋을까 오 저건 누굴 주는게 좋지 광선 광선 마법승자한테 줘야 되나 마법승자한테 줘야 되나 얘 한번 줘볼까 얘 한번 쓰라고 해볼까 아니면 사령계 주문이잖아 사령 사령계 사령계 애매하다 사령계 좀 애매하다 아 왜이렇게 낑낑대 아 왜이렇게 낑낑대 아 왜이렇게 낑낑대 렛츠고 독성연기 독성연기 자 자 이건 또 난리가 날 수 있어 야 한명씩아 어어 한명씩아 넌 너네 못믿어 꼭 누군가 지나가다 밟을 것 같아 아 한명이 또 어딨어 와 앞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앞에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우우우우우우우 여기 밑에 정확도의 기름 함정 해제 함정 해제 하아 이 정도 어 이거 30? 야 잠깐만 30은 좀 에반데 30 처음 봤어 그니까 근데 여기서 숫자 20이 나오면은 그냥 20 딱 나오면은 그것도 통관거죠 그쵸 이게 무조건 성공이잖아 아 제발 높은 숫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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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뭐야 계속 터져 계속 터지는거야? 어떡하지 이거? 지나갈 수 있는건가? 저장 안했어요 어떡해? 여기 이러면 못 지나가는 거야? 계속 터지나? 아니 근데 거기 거기 뭐야 몬스터 다 잡고 저장하긴 했어 어 저장 안했네? 아니 물평 있는데 어 아니야 저장 안했네 저장한 줄 아... 어어 이리로 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나 물병 있어요 물병 있어요 물병 있어요 물병 뿌리면 괜찮아지나? 물병 어딨지? 어 물 여기 내가 된다 투척 투척 어 어 어 음 그렇다 이거지 음 잠깐만 그러면은 다시 도전해보면 아닌데 잠깐만 어 도약을 하라고? 아 피해가라고? 아 여기 있는 아이템 버려? 아이템 뭐 아 바로 도약이 안 되는데 도약 안 되는데 도약 안 되는데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어 얘들아 치유 한 번 할게 그냥 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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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밟은거지? 길이 여러가지가 있었구나 나는 저기 한가지만 있는줄 알고 그냥 아이템이 있고 없고에 차이네 그 다음에 너 왜 안와 얘는 왜 안와? 내려와 왜 안와? 왜 안오나 했네 범미줄 한 번 더 와 개많아 개많아 야 자루 이거 하나 자루 줍게 안되냐? 배짝 잠겼어? 이거 열면 되지 15? 아 15정도면 어 아니 아 이거 슬슬 이거 슬슬 주사위 몸빨 떨어지는데요? 어 이게 뭐야 징박힌 드로우 가죽 봐봐 구겨진 페이지 구겨진 페이지는 뭐야 어둠의 어머니시여 운명을 엮는 분이시여 당신의 적들을 사륙할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운명의 실가닥에 놈들의 목이 졸리고 당신의 형상 속에서 붉게 물들게 하소서 롤스를 찬양하라 롤스? 롤스가 뭐지? 범위 알 같은 건 필요 없잖아 이런 건 다 필요 없나봐 롤스가 뭐지? 롤스를 롤스? 맨. 자루를 얘한테 주고 이것을 자루를 얘한테 주고 이것을 여기다 단등 넣어서 두 마리를 다 넣어서 유형으로 나누고 이거를 베일한테 주고 안에 이렇게 놔두고 베일도 두 마리를 다 여기다가 넣어두면 자루가 공간이 몇 개지? 20개가 너나? 어 들어가네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와 깔끔해 어 너무 깔끔해 이런 건 여기 들어가고 와 너무 깔끔하다 진짜 와 아이고 넌 일로 가야지 아 책이랑 같이 넣어버렸네 헷갈려가지고 너네가 이쪽으로 가야지 넌 항상 떨어져 있어라 와 너무 깔끔하다 진짜 기다려봐 어 또 정리가 필요한 아니 물건을 좀 팔아야 되니까 오케이 어 여긴 너무 위험한데요 어 너무 위험한 공간에 왔는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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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위험 하잖아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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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조심해야돼 그니까요 아까 독구름이 더 안전할지도 아니 빨리 이렇게 슉슉슉슉하고 지나가면 괜찮을줄 알았지 되게 슉슉슉슉가 안되네 그러게 아까 그 독 독처럼 조금 여유를 안주네 화살로 터트리면서 가자 그럼 안전할거야 화살로 터트리면서 가자 이거 터트리면 되지 않아? 아닌가? 이렇게 하면 터지는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가자고 내가 가는길에만 이렇게 하면 어 미안 미안 아 블레이가 있다고? 어? 안쓰고 싶었는데 블레이가 있대 아까 그 날 날려버렸던 그 아이가 여기 있다네 어 뭐야 위에서 떨어진건가? 언제 어디서 녀석을 만날지 모르기때문에 주변에 있는건 다 처리를 하고 가야돼 아니 노래 뭐야 노래 뭔데 이렇게 비장하지? 뭔가 해리포터에 나올거같은 이 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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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빛나는거 뭐지 뭐야 방금 빛나는거 뭐지 방금 아 이게 빛난건가 아까 여기 뭐가 빛났는데 뭘까 올라갈수 있다는건가 올라갈수 있다는건가 올라갈수 있다는건가 위에서 떨어졌다 했잖아 위에서 떨어졌다 했잖아 그럼 위에 공간이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앞장서는 녀석에게 불을 써야되는데 이걸 내가 잘못 썼네 너로가자 잠깐만 너로가자 도약 도약 너무 높아 도약거리가 좋은 니 녀석으로 했어야 했는데 네 어? 뭐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건 뭐지? 아 기다려 내가 혼자 갔다올게 내가 혼자 갔다올게 근데 얘는 이거에 좀 약해가지고 버섯 포탈 버섯 포탈 뭐야 이견 너도 갈수 있지 너도 올라가봐 너도 올라가봐 제자리 점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얘 아니면 못 올라가나? 어 된다 오! 살짝 낮은 공간을 찾으면 되네 아하 오케이 이걸 찾았으면은 바로 거기로 갈 수 있는건가? 나갔을때 잠시만 너 거기서 여기 끼워보지 않을래? 어휴 이 도움 안되는 녀석 아 이걸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덤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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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몸에다가 네 몸에다가 불러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하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있다 살짝 살짝 이쪽으로 아 살짝 이쪽으로 아 잠깐만 할 수 있어 조금만 낮은 곳으로 너무 높음 너무 높음 경사가 있는데 쭉 올라가서 경사가 있는데 쭉 올라가서 안돼 나를 버리고 가다니 됐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살짝 높은 곳에서 틈을 잡아 할 수 있어 하 하 이거 애매하네 아 이거 도약거리가 예비하네 잠깐만 도망치는데 쓰인다는데 아 점프 아 이걸 어떡하지 얘를 버릴 순 없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올라와 아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아 아까 여기 살짝 뭐가 보였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아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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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봐 할 수 있어 이걸 쓰면 되는데 자신과 아군에게 비행 능력을 주는 걸 배우고 아 아 이것만은 나중에 배우고 싶었는데 아 이것만은 나중에 배우고 싶었는데 여기서 저기가 안보일텐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개별 행동 개별 행동 개별 행동 개별 행동 개별 행동 개별 행동 어차피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아 여기서 여기까지 뛰는 것도 좀 불안한데 얘도 그럼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비행 어떻게 하지? 도약을 하면 되나? 어떻게 올라가지? 비행 오 비행 오 한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올라와서 좋을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아 네가 안되는구나 아 맞다 너도 여기 올라오기 힘들었지 야 점프 써서 올라왔지 젠장할 아 그래 얘도 원래 내려오면 안되는데 아이 괜찮아 어차피 쓸 일 없어 얘도 어차피 쓸 일 없어서 아 아 됐다 됐다 올라와라 얘들아 아유 이정도면 아유 이정도면 뭐야 조사를 모두가 실패했네 얘 정도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아유 뭐 봐봐요 이거 가면은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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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 밑으로 내려올거면 왜 올라온거야 뭐야 뭐야 호탈이 여기 있는거면 여기 왜 올라온거지 아니 뭐야 아니 여기 쓸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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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탑 들어왔다 왠지 얘 시야에 있으면 안되고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쟤 공격하는거구나 너무 멀다 아 아이고 너무 빨리 눌렀네 나 가기도 전에 눌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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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에 또 있어 아씨 번개 냉기화살 번개화살 있지 않았나 번개화살을 본거 같은데 우리 번개화살이 없나 천둥화살 이런걸 써도 되나 천둥화살 천둥과 번개는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는건 아니겠지 너도 하나 두자 어 뭐야 뭐야 다른걸로 인식하는거였어 그냥 안들어갈거 같은데 그냥 써도되나 안깨지잖아 얘네 그냥 피해서 가야되나 오예 엉기화살 딱 하나 있는데 어? 어 뭐야? 꺼졌다 아이고 번개 어디갔지? 번개를 넣고 일로가서 아 너무, 너무 먼데? 잠깐만 최대한 움직여라 오케이 아 근데 게일 아니야 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뭔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넌 도움이 안 돼 부셔졌네 아예 어잉? 뭐지? 공개화살 또 없기 때문에 공개화살이 아마 또 없을 거야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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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세 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은 그냥 해봐야겠는데 너도 갈 게 없어 얘는 게일한테 그거나 해주자 아 아 헤어리 불꽃 이거나 써주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것만으로는 안 되나? 그니까 매 턴 줄기로 활성에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에 뭘 해야 될까 아 어우 씨 번개를 입혀도 별게 안 되네 들어가보려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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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끝나지? 어 왜 안 끝나지? 왜 안 끝나지? 그럼 끝난 건가? 됐다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군 여긴 뭐지? 뭘 발견했는데? 얼른 봐 그렇지 이게 내가 그 집에 가는 시간이 줄었어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줄어든 거 아세요? 원래는 뭐만 하면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집에 가는 시간이 좀 줄었어 체력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 이것도 열어야겠네 15 가자 아 아 아 다시 한번 이게 이게 실패한다고? 어 큰일 났다 되나? 여기다가 아 되나? 여기다가 신비한 탑 왔다 신비한 탑 왔다 신비한 탑에 왔다 열어보자 열어보자 여긴 몇일려나? 15? 아 15 나쁘지 않아 아 그렇지 주사위 너무 잘 나와서 좋다 아 이야기가 빨리 아 아 뭐야 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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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나씩 처리 처리하면서 들어가야겠네 아 아 아 에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all orum 어. raca 어 됐다 Entry 들어와라 들어오라 아이구 쒸 쉽지 않네. 망가진 기계. 재료. 재료 뭐야? 많을 것 같은데. 치유의 물량 얻었구요. 상자. 망가진 기계. 여기선 게일이 아주 중요한 존재구만. 그러면 게일을 위한 힐을 한번 해줄까? 너가 너무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밥값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쓸만해지네.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허얗게 빠져가지고. 매번 뭘 달라 이랬는데. 아이템이나 훔쳐가더니. 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이제서야 좀 쓸만해지네.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어차피 이 뒤에 퀘스트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이 뒤에 오래 걸릴 것 같아.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네. 아 많이 했어. 좋아 좋아. 많이 했어. 그래 이 정도면 많이 했어. 만족 만족. 좋아요 이 정도면 많이 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